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 원근각체에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김창희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개회식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는 대한민국의 건립 과정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국제정치적 이해를 종합함으로써 그동안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하고 2년 후면 우리가 맡게 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국기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입니다. 준비된 음악에 맞춰서 애국가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국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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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며 잠시 경건하게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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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김자동 회장님께서 개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은 봄입니다 오늘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황에서 일단 읽겠습니다 오늘 4월 10일은 98년 전 중국 상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개설한 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립의 기원을 살펴봅니다 이번 학순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건립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인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여기에 맞춰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려 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이런 일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술회의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합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김자동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몇 분께 오늘 행사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방금 김자동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4월 10일은 98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오늘의 국회격인 임시의정원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소집된 날이기도 합니다 의정원이 밤을 새워서 토의를 해서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역사적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 날짜를 4월 10일로 잡은 데에는 그런 일을 기념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정 의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복회 박유철 회장님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회장님 그리고 광복회와 흥사단 우당기념사업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린 3.1독립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핏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3.1독립운동선언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인 3.1독립선언 기념 조형물 건립,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법 제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정부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민족 통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일입니다 기념관 건립 설계 예산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건립 부지를 마련했습니다마는 10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후손들에게 빛나는 3.1독립선언 정신을 일깨우고 임시정부 수립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념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인들은 상하이와 중칭, 항조를 비롯해서 중국에 소재한 6곳의 임시정부 기념관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조들이 피 흘린 이 땅에는 마땅한 조형물과 기념관이 없어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맨해튼 자유의 여신상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기념 100주년을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이들 조형물은 미국 독립 기념일과 프랑스 혁명 정신을 알리는 상징물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부상한 우리도 이제는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과 기념관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계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활용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빈 여러분 영국 수상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단단한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의미가 국민들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 신명을 바치신 독립운동 선열들의 유지를 받드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신 광복회의 박유철 회장님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전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 임시의정은 개원일의 날짜에 맞추어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출체측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기나긴 역사를 조명해보는 오늘의 국제학술회의가 더욱 값짓고 의미 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1948년 검국절 재정 시도로 인하여 대민국의 정체성과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이 위기에 처한 요즘 대민국의 진정한 역사를 알리는데 오늘의 학술회의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 이상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컨대 후세들이 선열들께서 남기신 한결동릉운동의 역사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탄생한 신생국가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키는 것 그 사명감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지난 날 선열들께서 전개하셨던 독립운동의 복음과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 지켜내기엔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근래에 들어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사실을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이 법통과 정통성이 되게 한 것도 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후세들이 역사를 잊어버릴 소지가 너무나 많기에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헌법에까지 기록해두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학수회에 참여하시는 6분의 발표자 중에 특히 중국의 손과지 교수와 미국의 브랜돈 파머 교수의 세계 각국의 건국미 독립기념일에 대한 발표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 밖의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여러 석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니 학술적인 열정이 뜨거운 연구가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립의 역사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기원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웃 통일국가의 정통성 유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뿌리라는 역사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애쓰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회장님의 노후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보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정세균 의장님, 국회의장님, 이종글 국회의장님 그리고 나머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희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몇 분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입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몇 분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3.1 독립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채를 공화국으로 선포했으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국 100년이 가깝도록 3.1운동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기에 나선 것입니다 임정수립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그 역사와 공적을 알리는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정기념관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국립시설로 건립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정부가 끝내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면 정권교체 후 수립될 제3기 민주정부가 이 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건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문재인 후보께서 보내오셨고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과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에 설립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 공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그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정부 건물을 비롯해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보다 힘있게 기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념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번국민적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모두가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십니다 국회의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기념하는 이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취준위원회 이종찬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한 세기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접근으로 대한민국 건립의 기원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개회식의 순서를 모두 마치고 잠시 본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석하신 네 분 몇 분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세균 회장님 그리고 박유철 광복회장님 유정열 흥사당 이사장님과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자동 회장님 이종찬 회장님 함께 앞으로 나와서 잠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골 의원님께서도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관 회장님도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만열 교수님도 함께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부영 의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회식은 모두 마치고 바로 학술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회의의 사회는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을 청중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님 감사합니다 박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립 98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대한민국 건립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국제정치적 이해에 관한 학술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대결 양상을 보인 역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 보면 두 단어가 모두 내셔널리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주의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 비춰본다면 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는 딕테이터쉽, 독재정치, 독재정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민족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에 참동하는 국가주의자들은 최근에 참남한 역사적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국절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국절 논쟁의 주요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기원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국내의 석학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석학들은 총 6분이시고요. 대략 한 분당 30분씩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실 김유곤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유곤 교수님께서는 상해지역 한국독립운동단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근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현재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으로 지금 맹활약 중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제 발표라서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또 그동안 서울에 자주 와서 어르신들 뵙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립과 임시정부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양쪽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 저희들 입에는 임정이란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또 상의 임정이란 말도 참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는 엄연히 확실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라고도 할 때 그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은 내버리고 자꾸만 임시정부만 줄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부만 있고 국가는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을 한 뒤에 그 미군정 시기 동안에 김규식 선생이 앞장서서 중심이 되어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국내에서 만들려고 했던 임시정부하고 환국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차원에서 그냥 임시정부 또는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해 임정이 중경에서 뭐뭐뭐뭐 할 때 상해 임정이 중경 시절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도 지역이고 중경도 지역인데 상해 임정이 중경에서 활동할 때 이 말 안 되는 것을 써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잃어버리고 임시정부 수립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지 못하는 오랜 시절 동안에 반독재투쟁을 벌였던 반정부투쟁을 벌였던 사람을 잡아 넣어서 반국가사범이라고 해요. 사용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정부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의식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리 정리하자면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부라는 조직과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세 개의 기둥을 갖고 버텨나가는 것인데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과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 조직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는 어느덧 우리 말 속에 잃어버리고 지나왔더라. 특히나 근래에 와서 건국절 소동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욱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그 건립이 언제부터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망국 직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1910년 나라가 망할 때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때부터 벌써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에서 2.8 독립선언이든 3.1 독립선언이든 만주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이든 간에 이 모든 선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주장. 그럼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세우자는 말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정부의회 구성과정. 그리고 광복된 뒤에 오늘날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내용을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과 정식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2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맞추어서 펴낸 책이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라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1910년 나라가 망하던 무렵에 이미 우리는 대한제국이 망하면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또는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대한인국민회 안창호 선생이 앞장서서 만들고 운영했던 그 대한인국민회가 이미 정부 수립 의지를 천명했는데 그때 가정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가정부를 어떤 사람들은 가짜 정부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저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무형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또 연해주에서는 권업회라는 조직이 정부 조직을 선언하고 나서고 그럴 때 마침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신한혁명당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 이러한 논의들을 묶어낸 것이 1917년 상하에서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이 일대에서 활약하던 또 만주지역에서 활약하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 내용에 보면 바로 우리와 국가와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그것도 민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10년 나라가 망한 직후에 고종이나 순종이나 국내에 있지만 그의 역할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주권과 정통성을 조선총독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이 국민이 식민지 치아에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의무는 바로 국권,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손에 쥐어줘야만 되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대동단결 선언 같은 것을 펼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19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강화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윌슨 대통령이 찰스 크레인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게 되는데 상하이에 칼통카페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연설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연설을 들었던 이 오은영 선생이 막 뒤로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문제를 다뤄줄 수 있겠는가 묻고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들으면서 우리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자 그렇게 해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김규식 선생이 상해를 2월 1일 날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출발을 합니다만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두 달이 넘게 지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쪽 정부에서는 그에게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함이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명함이었는데 도착해서 파리에서 활약할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지금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 자격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한청년당이 앞장서서 전 국민에게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 강화회에 가서 우리 한국 문제를 다뤄서 독립시켜달라 그렇게 외친다고 들어줄 리도 없겠고 물론 그 당시 파리에는 아르미니아 대표라든지 전 세계의 식민지 대표들이 잔뜩 모여들었는데 그럴 때 전 국민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전 세계의 거의 유일에 가까운 전민족이 참여한 3.1운동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언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했습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면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 것인가 그래서 독립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오늘 바로 98년 전 오늘 4월 10일 날 회의를 시작해서 밤새워 회의를 해서 국가이름도 정하고 정부는 어떤 정부를 정할 것이며 의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이 민국 민국 민국입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9년도 채 안 돼서 세운 또 선언한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민국이었습니다 우리 5천년인지 1만년인지 어쨌든 한민족 역사에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선언된 겁니다 만주에 있는 한족회도 사실은 민정부에 해당합니다 이 독립선언이 나라 안팎으로 2월 8일 날 시작되어서 5월 달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모여서 4월 9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고 4월 10일 날 밤에 29명의 대표가 모여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되고 이 날은 곧 재은의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동영 선생을 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를 역시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이름이고 하나는 연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광무와 융위 같은 1896년에 근양이라고 하고 그 이동해 광무요 5년이라고 하고 1907년부터 융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또 갑자기 서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정했습니다 그 헌법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 헌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첫 번째 1919년 4월에 재정을 하고 다섯 번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임시 헌장으로 다음에는 임시 헌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육부체제로 그리고 국회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임시 헌장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최근의 사태로 더더욱 잘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것이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제국 그 대한에서 대한을 가져오고 제국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워서 국민들의 손에 주권을 안겨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국이라는 겁니다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설립한 겁니다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이름과 체제가 신의 혁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뭐냐면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순원이 중화민국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연호도 중화민국 중화민국을 줄여서 지금도 타이완에서는 민국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국이란 말은 중화민국을 줄여서 하는 연호입니다 일본도 지금 헤이세이가 있고 북한도 연호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중화민국이라고 연호를 쓰고 줄여서 민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많은 문서들을 보면 민국으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를 중국 순원 정부 거기도 임시정부 이야기 나오고 우리도 임시정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의회는 중국은 국회라고 하고 우리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토를 되찾으면 국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출발점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도 그렇게 하고요 최고 수반자는 임시대총통이고 여기는 임시대통령입니다 그 임시현장의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통치를 함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정부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한 뒤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 그 국회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 상하이에서 정했습니다 국회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국회 개원기념일을 이날로 했으면 좋겠다 4월 10일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한시중 교수하고 한참 의연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나온 독립국선언을 실행에 옮겨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4월 11일입니다 독립운동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게 제가 드리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덕분에 우리가 근대가 되었다고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대의 기준이 뭐란 말이요? 물어보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고 이제 사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개몽주의 또는 합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비판정신 그러면 시민사회가 언제부터 성립되었다는 말이냐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시대가 언제를 냈다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게 언제란 말이냐라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지향하고 근대국가를 만들어간 역사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국가를 건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강의 성인 문제 열강이 성인 안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강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남의 땅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가 선언했던 것을 성인해 준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은 식민지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한국의 역사는 굉장한 독립운동으로 근대화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열강의 성인 문제 그걸 내세워서 우리 역사를 좀스럽게 작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내는 그래서 네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의회 경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 방송에서 세계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1948년부터 가졌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빠른 거야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19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남녀의 참정권을 인종을 했고 김순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방순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요즘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왜 파묻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대의 정치적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민사회 민족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임시정부 시절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계적으로 귀한 역사를 묻어둘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한계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완전한 독립적이다 전 세계의 열강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정부로서의 기능을 간혹은 정부 이름 뿐이었지 정부 구시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어도 의회가 좀 흔들릴 때도 있어도 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한계는 있어도 존재 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국토를 회복한 뒤에 지향점도 분명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부도 이어 왔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내 행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연동제를 통해서 국내의 도지사와 요즘 표현을 하면 군수와 면장까지도 직접 선발해서 운영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시기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국호 대한민국 그대로 연호 대한민국 그대로입니다 우리 분명히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임시정부에서 임시를 뗍니다 임시의정은 국회라고 모설방은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라고 이미 우리가 예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헌법 그대로 옵니다 통수권자도 대통령이란 말은 프레지던트란 말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번역한 말인데 정작 쓰고는 우리가 씁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시기로 임시의정원에서는 국회라는 이름을 이미 내걸었듯이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1948년도에 제한헌법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게 주어입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개성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립했었습니다 그것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이 1948년도에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는 거기다 법통성이란 말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앞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과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인데 거기에 펼침막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국민축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국축하식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서있던 입간판입니다 이 입간판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스스로 건국이란 말 쓰지 않았고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되어 있고 길거리에도 전국에 제가 보니까 부산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이런 입간판이 걸렸습니다 관보를 보시면 대한민국 정식정부의 관보 1호 그 관보 1호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옮겨놓고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렇게 치면 오늘은 대한민국 99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사할 때 앞에 2017년 이렇게 보다 하면 대한민국 99년하고 관로 2017을 썼으면 98주년인데 시작하던 해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99년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주년으로는 98주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보가 다음 걸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임시정부 시절에는 공보라고 하고요 정식정부 시절에는 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보에서 관보로 넘어올 때 관보 1호가 되면서 연호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개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수반의 이름도 그다음에 국기도 국기는 물론 광무황제 시절에 1882년에 이미 고정 때 쓰였고 광무황제 때도 쓰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때 나온 태극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국기일치안을 하나로 딱 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49년도에 국기일부만 손질해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애국가도 이 충칭에서 이것을 우리들의 국가로 성인을 결의를 합니다 이것이 충칭에서 정한 국기이고 지금 그대로 개성을 하고 있고 애국가도 그대로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노력의 출발점은 언제인가? 바로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 민족국가를 만들어낸 아주 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는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정식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로 나누어서 그리고 또는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국론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부딪히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저는 요즘 시골에 있어서 시골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 개의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영토로 말하면 남북한 전체의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의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남한에서만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1948년 남한에서만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것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북한이 붕괴되고 평양이 붕괴될 때 중국군이 평양에 진주를 하게 되면 중국군이 평양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대한민국은 48년도에 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에 있는 영토조항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함이라고 하는 영토조항대로 보자면 1919년에 만들어서 돌아왔지만 열강들 때문에 나뉘어졌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고 잘못된 성격이 다른 존재가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통일해서 우리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계속 영유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출발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19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야 옳지 48년에 남쪽에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대한민국 중에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 논정은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애써 축소하고 없애고 집발발필고 뭐 있습니까? 제가 안동대학에 근무하는데요 안동대학이 언제 만들어졌냐고 물으면 1979년도에 안동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아마 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대학은 올해 7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47년도에 안동사범학교로 출발해서 그것이 안동 초대 안동교육대학을 거쳐서 안동대학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들로 그 학적부로 쭉 이어져 왔는데 왜 79년에 세워졌다고 꼭 애써 잘라서 후분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넓게 길게 보는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국망 이후에 우리 주권이 1인 전제 황제에서 국민들에게 이양이 된 이후에 그 국민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국호를 유지한 채 민주공화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끊임없는 그 역사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옥고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그래서 30분씩 발표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이 지금 12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휴식 없이 세 분의 발표를 연속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을 드실 분들은 발표 도중에 개별적으로 조용히 출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중히 부탁드릴 것은 전화기를 좀 무음으로 해주시면 학술 발표 진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발표하실 분은 조덕천 선생입니다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를 하셨고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연구원을 거쳐서 복단대학의 진수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정부와 환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재정과 건국기원절 기념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계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역량이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조덕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재정과 건국기원절 기념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김의공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약칭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 임시정부로 약칭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국 정부로 약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35쪽 발표문의 머린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 31일차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건국절 논란의 첫 포문을 연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곧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앞장서 건국절의 국경일재정을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가 직접 건국절 기념식까지 거행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건국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사인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건국절 논란을 잠재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건국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연구 성과는 건국절 논란과 한국 임시정부에 관한 것을 나눠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절 논란에 관해서는 이미 역사학, 정치학, 보은학, 법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건국절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건국절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임시정부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 임시정부 연구는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에 관한 문제는 단독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39쪽의 2장 한국 임시정부의 국경일 제정 과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일 제정 문제를 처음 논의한 시점은 통합정부를 수립한 1919년 9월 직후였습니다 12월 1일 국무원이 주관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제정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경일 제정 문제는 국경안, 국경일 명칭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번째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경안을 기초할 부서와 담당자도 배정됐습니다 국경안을 기초할 부서는 법제국이었으며 담당자는 법제국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 국경일 제정 문제가 단순한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식 입법 준비 절차를 거쳤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국무회의 기록에서는 법제국장이 기초한 국경안을 검토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국경안의 입안 과정이 마무리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일 결정에 관한 의안의결이라는 안건이 1920년 3월에 열리기로 예정된 임시의정원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시의정원으로 해부된 국경안은 제7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제7회 임시의정원회의는 1920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렸습니다 국경일 제정 문제는 3월 9일 회의에서 제1독회가 열렸고 이어서 3월 15일 열린 회의에서 제2독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19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입안된 국경일 제정안이 1920년 3월 임시의정원회의에서 정식 입법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월 9일 열린 임시의정원회의에서는 크게 4가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국경일 제정 문제는 국경일 안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논의사항에서 다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의정원에서 국경일 안을 처음 논의했던 제1독회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열린 임시의정원회의에서는 국경일 제정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열린 회의 기사를 보도한 독립신문에 국경일 안이라는 안건의 내용만 실렸기 때문입니다 안건의 이름은 3월 9일 열린 제1독회와 마찬가지로 국경일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의정원에서 제1독회를 마치고 또다시 국경일 안을 논의한 제2독회였습니다 국경일 안은 제2독회에서 최종 통과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경일 안은 언제 어떻게 공포됐을까요 현재로서는 국경일 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공포됐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포 사실을 확실히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국 임시정부의 기간지나 다름없었던 독립신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1920년 3월 15일자 독립신문에 국경일 안이 통과된 제2독회의 회의 기사가 보도됐을 뿐만 아니라 4월 3일자 기사에는 국경일 안이 통과된 사실을 다시금 확정해주는 내용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44쪽 인용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7의 임시의정원 회의 성적을 보도한 내용 가운데 세 번째 항목에 국경일 안 정부 제출 수정 가결이라는 성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경일 안이 제정 통과된 사실은 1920년 3월 15일과 4월 3일자 독립신문을 통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한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 안이 공포 시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립선언일은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건국기원절은 대한민족의 시조인 당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됐을까요 그 내막을 밝히려면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진행된 국경일안 제1독회와 제2독회의 회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두 회의 기록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국경일안의 핵심 내용은 48쪽의 표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쪽 표의를 보시면 국경일 3월 1일은 국경일안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 10월 3일은 음량형 날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국경일안 원안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수정안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국경일 10월 3일의 음량형 날짜 기준이 수정된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제안한 국경일안 원안의 내용이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거의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임시정부는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경일을 추가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1922년 3월 열린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의원 김인전 등이 헌법을 발포한 4월 11일을 즉 헌법 발포일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제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발표일이 이미 일반 기념일로 지정돼 있어서 국경일로 승격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헌법 발포일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발포일을 일반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표기한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921년 11월 한국 임시정부 항무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4년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4년 역사에는 한국 임시정부가 기념한 국경일이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로 표기됐습니다 독립선언일 헌법 발포일 개천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4년 역사에는 국경일로 제정된 적이 없는 헌법 발포일이 국경일에 포함됐던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무부에서 대한민국 4년 역사를 편찬할 때 이미 일반 기념일로 지정돼 있던 헌법 발포일을 국경일에 포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1922년 3월에 열릴 제10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의원 김인전 등의 제의안이 큰 탈 없이 통과돼 헌법 발포일이 국경일로 승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4년 역사에 헌법 발포일이 국경일로 잘못 포함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경일 명칭과 날짜 표기 방법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의 명칭은 독립선언일과 권국기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임시정부가 생산한 자료를 보면 그 명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대한민국 4년 역사와 같은 달력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한국임시정부도 민간에 배포할 달력에 국경일을 표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922년의 대한민국 4년 역사가 한국임시정부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행한 유일한 역사로 확인됩니다 이외에 한국임시정부가 1923, 24, 26년 1월 1일자 독립신문의 낮장으로 제작해 실은 달력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 표기된 국경일의 명칭과 날짜를 정리해보면 52쪽의 표 2와 같습니다 먼저 명칭 표기 문제부터 살펴보면 독립선언일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국기원절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922년부터 1924년까지 달력에는 국경일 명칭이 권국기원절이 아닌 개천절로 표기된 것입니다 한국임시정부는 대종교 중심의 민간 세력을 의식해서 민간에 배포할 달력에는 주로 개천절로 표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날짜 표기 문제입니다 독립선언일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국기원절은 명칭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임시정부는 국경일을 제정할 때 음력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밝혔을 뿐 자세한 날짜 표기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을 빚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26년 이후의 국경일 명칭과 날짜 표기 상황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달력을 제외한 한국임시정부의 내부 자료에서 국경일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 명칭의 변화 추세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권국기원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독립선언일은 시기가 지날수록 3일절로 불렸습니다 그렇다고 국경일로 제정된 독립선언일의 명칭이 3일절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임시정부는 1920년에 국경일로 제정한 독립선언일과 권국기원절을 해방되는 1945년까지 변함없이 유지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53쪽의 3장 한국임시정부의 권국기원절 기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제정한 음력 10월 3일의 정식 명칭은 권국기원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정부가 양력 10월 3일로 기념하는 국경일 개천절에 해당합니다 한국임시정부는 개천절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20년에 한국임시정부가 이미 개천절을 권국기원절로 명명해 국경일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한국임시정부가 권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할 때에도 개천절은 널리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임시정부는 개천절이 아닌 권국기원절을 정식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임시정부가 권국기원절을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54쪽에 인용한 1924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24년 10월 30일 상하이에서 제4257주년 권국기원절 기념식이 열린 사실을 국내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그의 핵심은 기사의 첫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는 아닙니다 첫째 음력 10월 3일이 원래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음력 10월 3일은 당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과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음력 10월 3일로 똑같았지만 연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당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은 기원전 2457년이었고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은 기원전 2334년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124년의 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둘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연도, 용어, 의미 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대종교가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기념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종교가 기념한 개천절은 당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천이라는 용어에는 건국의 의미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 한국 임시정부가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정하고 기념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을 국경일 명칭으로 채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비롯한 것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 즉 건국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는 개천절이 아니라 건국기원절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임시정부의 역사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한국 임시정부는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시헌법 전문의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포한 임시의정원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반만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반만년은 곧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기원전 2333년을 뜻합니다 결국 한국 임시정부는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국기원절을 국경율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 전체가 이 날을 기념하고자 건국기원절을 국경율로 제정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천절은 대종교 중심의 민간 세력이 기념하던 날이었고 일반 국민이 널리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전체가 당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건국기원절을 국경율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대종교라는 특정 종교 차원의 기념일이 아니라 전체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탈바꿈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을 국경율로 명칭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 용어가 일반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의 기간제나 다름없었던 독립신문의 가장 중요한 구시를 했습니다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발행된 독립신문에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거행된 해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이 역량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의 신문에도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율로 제정한 건국기원절 명칭과 기념식 거행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지역에서는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이 공개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국기원절은 곧 우리의 국가일이고 민족일이며 독립운동이었으므로 일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역에서는 대종교 중심의 민간 세력이 기념한 개천절이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율로 제정한 건국기원절의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국외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 지역에서는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율로 제정한 건국기원절이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의 여러 신문에 건국기원절의 기념 사실이 보도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건국기원절이 한국의 국경일이라는 사실과 한국이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라는 사실이 중국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제정한 건국기원절의 날짜는 음력 10월 3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를 기념일로 정하기까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음량형 날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920년에 열린 제7의 임시의정원회에서 벌어진 논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안은 건국기원절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1독회에서 윤현진이 양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제1독회와 제2독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개봉우, 장붕, 조왕구 등이 대종교와 민간에서 이미 음력 10월 3일을 많이 기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제안한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나영균이 제안한 의견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일단 음력 10월 3일로 정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국기원절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몇 월 몇 일인지를 조사해서 그때 다시 확인된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일단 음력 10월 3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942년에 열린 제34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발표문의 62쪽에 있습니다 그의 10월 30일에 조소왕 등 11명이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을 임시의정원회의의 정식안권으로 제출했고 11월 4일 열린 제1독회에서 해당 안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발언을 한 사람은 조왕구 등 13명이었습니다 먼저 조왕구 조성완 이청천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민이 10월 3일을 국경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안자들이 제안한 양력 10월 29일이 어떻게 음력 10월 3일이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는 기존의 음력으로 음력 10월 3일로 제정해서 기념하던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제안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조소왕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이 국경일을 제정할 당시에도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며 보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훈과 어망섭이 조소왕의 주장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조소왕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안자들이 양력 10월 29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논쟁의 방향은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양력 10월 3일로 개정하는 편이 낫겠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논쟁이 그치지 않자 결정을 보류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장이었던 홍진이 이 안건을 2독회로 넘기기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1월 6일 열린 제2독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을 무기보류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결국 건국기원절의 날짜는 1920년에 정한 음력 10월 3일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한 상황은 66쪽의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제약으로 완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가늠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 3에서 짙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기념식을 확실히 거행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68쪽을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서 2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상하이 시기,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나뉩니다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거행된 상황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기념식이 확실히 거행된 것으로 파악된 횟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상하이 시기의 8회, 이동 시기의 2회, 충칭 시기의 4회 등 모두 14회에 걸쳐서 거행됐습니다 거행된 기념식은 상하이 시기와 충칭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상하이 시기와 충칭 시기는 한국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침되었습니다 반면 이동 시기에는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기념식을 제대로 거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13회에 한국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 시기와 충칭 시기에 기념식을 거행한 횟수가 그렇지 않은 횟수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심지어 침체기였던 이동 시기에도 기념식을 2회 거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보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나머지 13회도 기념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념식의 규모는 큰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한국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정부와 교민사회로 나눠서 거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임시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 주최한 기념식은 대체로 오전에 거행됐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상하이 대안교민단 또는 충칭의 한국교민, 상하이의 한국교민과 같은 일반 교민사회에서 기념식을 주최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교민사회에서 주최한 기념식도 한국임시정부가 거의 주최하다시피 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념식이 거행된 순서에 나타난 주요 참석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쪽에서 73쪽까지 정리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이 거행된 순서는 시기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서는 당군 건국 역사 강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이 건국기원절의 역사와 의미를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임시정부에서는 민족통합과 국가 독립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선전 호소했던 것입니다 건국기원절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의 명단은 73쪽과 74쪽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명단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건국기원절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많을 때는 400명 적을 때는 200명 정도 대체로 한 300명 안팎의 인원들이 이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거행된 장소는 상하이 시기와 이동 시기, 충칭 시기 전부 다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상해 시기에는 주로 한인의 전용 거행됐던 3일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열린, 1945년 11월 7일에 열린 마지막 건국기원절 기념식은 상하이와 충칭에서 두 지역에서 거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충칭에서 상하이를 거쳐서 국내로 돌아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지역에서 각각 기념식이 거행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임시정부의 국경일 재정과 건국기원절 기념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81쪽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대 한국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과 독립선언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2대 국경일이었습니다 한국임시정부가 제정한 2대 국경일은 현재 한국정부에서도 국경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개천절이 바로 건국기원절이고 3.1절이 바로 독립선언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국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의 개천절이 한국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한 건국기원절이었습니다 1949년 한국정부가 국경일을 제정할 때 건국기원절은 개천절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천절이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이고 그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입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 기념하려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덕천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한국인들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점을 자부하는 역사적 민족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날을 기념해서 건국기원절을 제정하고 또 국경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축하 경축 행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오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를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한민족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민족이 48년에야 나라를 세운 신생국가를 세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근본도 없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호응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는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순거즈 교수님께서 오늘 중화민국 건립과 건국기념일이라는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순거즈 교수님께서는 하남대 역사학과에서 학사 그리고 화동사범대 역사학과에서 석사 그리고 한국고려대학교에서 상해 한인사회 연구라고 하는 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1910년에서 1945년 상해 한인사회사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상해라고 하는 상해 시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조사가 있으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순거즈 교수님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방금 소개받던 순거즈입니다 사실은 방금 사회자 소개하는 것처럼 제가 한국사 전공입니다 중국 근대사 전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화자들의 연구를 정리해서 발표문을 짜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 요약해서 있는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국내 계급 대립의 신화 미 서양 시민주의의 지소적인 침략이라는 이중의 압력에 중화민족은 전대미문의 민주적인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하고 민족 부강에 신뢰하기 위하여 중국 사람들은 양무운동, 유신변보, 신해혁명 등 다양한 행시의 구구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본문은 우외환의 국민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계량주의에서 자산계급 혁명으로 전향하여 중화민국을 세우하는 과정 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무창 본기를 기내하기 위하여 10월 10일 중화민국 국행위로 정하는 과정도 아울러 서수하겠습니다 앞편 진정 이후 서양은 그 선바에 갱고하고 화포의 성능이 우수한다는 국면을 마주하여 임치서, 위원을 비롯한 중국 지식인들이 북구 강빙을 위하여 서양의 군사 기술을 배워 외부의 외란을 저항하자는 이른바 서양의 기술을 이용해서 서양 오랑케드를 제압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주장은 청정부 내부의 일부 중추와 지방정관을 장악하는 관료들부터 인증을 받다 적극적으로 시선을 옮겨지며 중국 근대 개량운동 즉 양모운동을 전개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양모파는 다수의 군공기업 창의, 철도 부설, 광산 채굴, 교육개혁 등 많은 활동을 펼쳤지만 이 활동들은 긴 시간 동안 갓난이 누적되며 나라가 근본적으로 쇄약해져 버린 국면을 파구지 못했고 중국은 갑옷전쟁에서 참배를 당했습니다 갑옷전쟁이 실패 이후 중국은 심각한 민조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유의 양계초 등 비롯한 자산계급 이익을 대비하는 지식인들은 서양의 정치 제도를 배워서 범근 전제적 체제를 파구지하는 변보 운동의 추진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신변보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배집단 내부에서도 계획을 지지하는 세력을 행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신세력과 지배집단 내부의 한 변보 지지세력의 공동 추진으로 1898년 6월에 무술변법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수 변법은 100일밖에 지소되지 못하고 10회로 돌아갔습니다 개혜운동의 10회는 계량주의의 큰 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에 계량주의를 포기하고 자산계급 행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중국의 자산계급 행융은 수문이 읽은 신혜 행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95년 수문은 홍콩에서 행중회 본부를 조성하였으며 만족족을 조차냈고 동화를 회복하여 연합정부를 설립한다는 행융 목표를 내세우며 번건적의 전제 왕조를 타도하여 자산계급 증권을 설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흥중회를 설립한 뒤 광주번기를 계획하였으나 정보 누설되는 바람에 번기는 10회로 끝났고 수문도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수문은 해외에 체제하는 동안도 행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900년 7월 수문은 비롯한 행융지사들은 회책한 복근, 해주번기는 행융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 같은 애고 행융운동의 영향을 받아 가치에 있는 행융지사들은 행융단체를 조직하여 화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5년 7월 수문을 비롯한 행융지사들은 오랑캐를 조차냈고 중화를 회복하며 민국을 설립하고 지지관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행융강행으로 하여 일본 토교에서 중국 동몽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동몽회를 설립한 후 행융사상을 홍보하는 동시에 연소적으로 여러 차례의 문장번기를 조직하였습니다 그중 1911년 4월의 황화강번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행융이 급속히 발생하면서 1911년 10월 12일 헛부신군공빙제8행의 행융당 사람들이 고빙하여 문장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장번기의 소식이 정해지자까지 해서 일달아 허응하며 청왕조를 무너뜨리는 행세가 행성되었습니다 문장번기 이후 청정부는 완세계의 허광충독으로 인민하여 헛부성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여 행융을 진압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1911년 12월 12일 문장군정부와 완세계는 정전협의를 맺고 탐반을 차속하였습니다 한편 문장번기와 동시에 중국에서 16개 성이 이달아 독립을 선폭하였으며 새로운 정부의 수립의 일정도 잡혔습니다 황홍을 비롯한 행융파, 장근을 비롯한 입헌파, 여완홍을 비롯한 국관료들은 통일정부의 수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1차 가성대표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브과 강소 절강 양래정치 집단이 회의 장소를 두고 결론을 벌였습니다 1911년 12월 15일 제1차 가성대표회의는 가성도두부대표연합회의로 명명한 채 상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홍, 순교인 같은 동몽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무한에서 전쟁을 지획하고 있었으며 무한은 또한 당시 행융군과 청군을 싸우는 전략적인 중심지이기에 상회 집단이 일부 양보하여 무창에서 회의를 하고 상회에는 통신기관을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성대표들은 무창에 도착했을 때 하향이 함라됐고 무창도 회감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소재지는 할 수 없이 남경으로 바꿨습니다 1912년 12월 29일 순문이 임시정동으로 선수되어 1912년 2월 1일 남경에서 선수를 한 후 취임파였습니다 1912년은 민구완연으로 하여 양력으로 파고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여완홍을 부총통으로 선수되어 남경에서 임시참위원을 설립하여 입법기관으로 삼았습니다 2월 1일 선거를 통해 남경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중화민구 임시야범 초안 및 기타 법규 초안을 정립하였습니다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완세계는 순문이 남조 회민 세력의 지지로 임시 충동이 된 것을 알자 공개적으로 회민 세력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하 풍국장 단기서를 시켜서 남부 양조의 결렬 사태를 조성하라고 지식하였습니다 회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문은 불법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불법을 지소되지 못했습니다 위판파의 배심이 회민파 내부에서 타협하자는 의견의 압력으로 회민당이 완세계와 회민당은 정관 내 출범에 동의하며 완세계는 공화제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청황제를 퇴외시키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맺고 말았습니다 1912년 2월 15일 임시 참여하는 완세계를 임시 충동으로 선수하였습니다 이는 회민파들이 피로서 일구원의 회민성과를 완세계에게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1912년 9월 무창 번기로부터 고 1년이 경과했던 점에 여원행 부총동 김허브 도둑은 충동 및 정부가 기관 내 전부를 보내어 무창 번기를 규명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여론의 큰 방향을 일으켰고 가제에서 또 무창 번기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 23일 허프 출신의 장배열을 비롯한 사람들은 임시 창의만의 3대 기념일 건의안을 제출하여 8월 10일을 무창 번기 기념일로 정월 첫 하루를 남긴 공화정부 창립일로 3월 10일을 북긴 공화정부 창립일로 정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같은 날 임시 청동 완세계도 임시 창의원을 국경일미 기념일 자문안을 제출하였으며 문항 번기가 발생하는 날 저 10월 10일을 국경일로 남긴 정부를 수립하는 날 저 양녀 2월 2일과 남북이 통일되는 날 저 양녀 2월 12일을 기념일로 3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배열을 비롯한 사람들의 제안과 완세계 자문안을 받고 임시 창의원을 장배열 구중수를 비롯한 일거민에 구성한 특별신사회를 구성하여 심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시 창의원 신사 과정에서 위에 언급했던 두 가지 제안 외에 기념일을 정서하는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창의원에서 정식으로 표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안들이 다 불게 되었습니다 완세계에 제출한 자문안을 절대적인 우세로 3도 계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표결을 통과하여 듣는 것입니다 임시 창의원에서 충동에게 제출하는 답장을 볼 때 프랑스는 대행명 기념일 미국은 13개의 주가 독립을 선거하는 날을 국경위로 정하는 선례들이 임시 창의원에서 국경위를 선정한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12년 9월 28일 임시 청동령이 정식으로 반포하였습니다 무창 번기가 발생하는 날 저 양녀 10월 10일을 국경위로 정한다 국경위로는 다음과 같이 일을 흥한다 첫째 방화 휴식을 취한다 둘째 기발을 개양한다 셋째 열병식을 잰다 넷째 추묵한다 다섯째 공로를 포상한다 여섯째 행벌을 정지한다 일곱째 연회를 잰다 남경 정부 수립하는 날 저 양녀 2월 1일 그리고 북경 공화를 선거하며 남부에 통일되는 날 저 양녀 2월 10일을 기념일을 정하며 이 두 날 모두 방화 휴식을 취한다 이에 무장 번기가 발생하는 날은 법률상 국경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1912년 10월 12일 중화민국 첫 번째 국경절이었습니다 사회과학계층에 여러 가지 기념화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북경 정부는 북경 동서 페루 거리에서 열병실을 열었습니다 관세계는 육해군군 완수 제복을 입고 군대를 검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유리장에 제사장을 마련하여 나라를 위해 모숨을 바치는 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각계인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중들도 시외이나 불거 놀이를 통해서 국경절을 경축하였습니다 북경 외에 상해, 무창 등 정부에 있는 대도시도 등롱을 덜고 비단지를 맺고 국기를 달아 짙던 민절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후 민구시기 증권교체가 간간히 있었지만 30절 10월 12일은 중화민국의 국경일로 지소되었으며 민구시기의 제일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바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들께서 시장하실 줄 알고 손커즈 교수께서 일찍 끝내주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손커즈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중화민국이 1912년 1월 1일 날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10월 10일 날 무장봉기 신혜혁명의 큰 발화점이 되었던 바로 그날을 건국 기념일로 지금 경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느 날 세워졌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건국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실행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다음에 발표하실 미국에서 오신 브랜드 팔머 교수의 어떤 견해와도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휴식 시간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점심은 이 건물 뒤로 나가시면 태해진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실 거니까요 그냥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시부터 학술의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 주제는 미국에서 오신 브랜드 팔머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파머 교수는 브리검영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셨고요 하와이 대학에서 2차 대전 시기 일제의 한국인 동원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년간 오하이오 대학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근무를 하셨고요 현재는 근대 한국과 한국 전쟁을 포함한 아시아사를 강의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의 연구 주제는 1917년부터 53년까지 미군 속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발표자 세계적 관점에서 본 독립의 기념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해 주실 팔머 교수를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공부했는데 조금밖에 말씀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영어로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Nathan Hull and Yu Guan Sun are similarly revered in their countries Nathan Hull was an American spy who was captured by the British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his last words are I only regret I have but one life to lose for my country his words continue to inspire American school children and Yu Guan Sun on the other hand helped organize demonstrations during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where she was then imprisoned in Sodemungu prison and died of torture both Nathan Hull and Yu Guan Sun exemplified the patriotic passion and sacrifice upon which modern states are founded their martyrdoms are have been woven into the national origi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Nathan Hull and Yu Guan Sun are both the antagonist of the french friends are将 the United people in Korean and in Ukraine and the American countries and his true sexual origin of their international origins the suitor and Ai Sun Nathan Hull and Yu Guan Sun are both the passionate human beings and the national forces in Korea and the militar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한편 유관순 열사는 3일 만세운동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고 일본인에 의해 체포되어서 경찰은 그녀를 고문했으며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네이턴 헤일과 유관순은 근대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보이는 애국적인 열정과 희생을 상징하면서 그 두 사람의 순교는 양국의 건국신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적의 학원은 위대회에서与신 유관적으로 사회적이ant을 생각하였습니다. 국회적의 학원은 run의 전투적인 영혼을 지키기 adapting와 함께합니다. 국회적의 학원은 Edge의 학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적의 학원은 위대회에서 학원은 by사회적 지속적 지속적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적의 학원은 국회적이니 năm, 이곳은 위대회에서 사람들이 정의위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 order to they add stories about the sacrifices of average people so that everybody understands that they too can make these sacrifices for this reason, Yu Guan Soon and Nathan Hill encapsulated the mood of their community in determining the origins of a nation's foundations,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paying homage to the sacrifice of the founders and martyrs 국가공동체의 정신적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민족주의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현대국가는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국의 역사, 특히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확고하게 굳혔으며 본인들의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 자체는 자신의 독립과 건국에 중요한 공헌을 한 보통 사람들의 희생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관순과 네이선 헤일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가건설의 기원을 밝히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한 여러 순국 선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3월 1일과 7월 4일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 공동체가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한국은 한국의 유대와 함께 경험을 밝히면서 인해 경험을 밝혀있게 됩니다. some countries commemorate the actual date of independence while others observe a momentous event in the nation's independence movement for example armenia celebrates two independence days you know each a public holiday in which the workers have off whereas as we will discuss the united states honors july 4th 1776 whe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announced not september 3rd 1873 when the british ended their claims to the 13 colonies or september 17th 1787 when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the current government's 국가 건설의 기원을 결정할 때 일부 국가는 정부가 설립된 날짜를 강조하는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인 민족주의적 각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국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세계의 여러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는 독립의 실제 성취를 기념하는 한편 다른 나라는 자국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르메니아는 근로자들이 두 번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두 기념일은 모두 정식 공휴일입니다 반면 미국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776년 7월 4일 만을 기념할 뿐 영국이 13개 식민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1783년 9월 3일이나 헌법이 현재 연방정부를 설립한 1783년 9월 17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This essay examines the origins of a handful of countries whose origins are disputed or have particular relevance to the debates surrounding Korean independence I argue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tion in the founding of a modern state is the will of the people for their own government to exist we need to ask when did patriotism awaken when did the will of the people determine that they wanted independence while some countries recognize the date of the actual independence and government formation some prefer to acknowledge the martyrdom and sacrifice of their founding fathers the determinations of a nation's origins should be the result of a discussion between responsible and non political government authorities scholars and the populace 이 글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있는 몇몇 국가의 기원 특히 한국의 광복절을 둘러싼 논쟁을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은 현대 국가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정부를 존재하게 하는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애국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 국민들의 의지는 언제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였는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실제 정치적 독립 그리고 정부 수립의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선열들의 순교와 희생을 기념합니다 따라서 국가 건설의 기원은 책임 있고 비정치화된 정부기관과 학자 그리고 대중 사이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into 실제로는hte 한국의 의혹을 대 kids 한국을 그들에게 계속 success as会에 대한 새로운 행동의 이전은 그는 전세대가 많은 shaking 기회를 이 noble의 행동 유산을 모아 전자의 우승부에서 우리의 민평 박 그는 방역에서 1988으로 2008 get the 60th anniversary and in 2016 now former president bak kunye stated that august 15th was the 71st anniversary of liberation and the 68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Now this problem extends to the publication of history textbooks which convey a revisionist history. South Korean historians have denounced such statements as undermining the heroic activities of the founding fathers and insulting the sacrifices of martyrs associated with the independence movements. 먼저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919년의 3.1 독립운동은 최근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3.1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전반적인 서사구조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고 따라서 2008년이 건국 60주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 15일 광복 71주년 겸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러한 수정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의 발간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남한의 역사가들은 순국선열의 영웅적인 활동을 훼손하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두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례가에는 한국어로 성장하고 하나는 기간에 투하여 박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한 역사가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친일파를 국가창설의 주역으로 간주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영웅적인 순국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야당과 많은 교육자들이 지적했듯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자들과 협력했던 엘리트들의 친일 행위와 한국전쟁 이후 독재와 관련된 역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the founding of the modern state, the existing constitution promulgated in 1948 has been amended nine times and extensively rewritten five times. For example, Park Chung-hee, after dissolving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Yushin Constitution, which significantly centralized the presidential powers. And then in 1981, Chun Doo-hwan introduced a less authoritarian constitution. Now, given the many changes to Koreans' polity and the constitution, it is not difficult to connect the national foundation back to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was promulgated in 1919. The first sentence of South Korea's current constitution states,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back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Thus, we see that the 1919 constitution may not have been the law of the land in Korea, but it is nonetheless, you know, it was not the law of the land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but it does specifically state the origins and ancestor of the current regime lies in 1919. Yes. 1948년에 공포된 헌법은 9번 개정되었는데 특히 5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한 예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는 대통령의 권력을 매우 강화시킨 유신헌법을 도입했으며 1981년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비해서는 완화된 권위주의적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와 헌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헌법의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즉 1919년의 헌법은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 법적 실체를 가지지 못했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기원이자 원형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Japanese oppression, the Korean Diasporic Nationalists looked to establish a sovereign nation-state outside of the boundaries of the traditional Korean state and the resulting political body wa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Congress convened in Philadelphia in April 1919, So Jae-pil addressed the essence of what a national government really should be. He stated, that it is the will of the people that makes the government. He then also added a statement fully supporting the formation of the recently founded provisional government. The new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of Korea. 해외에 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강압적인 일본의 식민통치 체제를 피해 한반도 밖에 있던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정치적 실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인회의에서 서 Jae-pil은 정부의 본질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임시정부의 수립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새로 수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The March 1st movement is a hallmark date i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Korea and Korean identity.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49, the voice of Korea wrote, On this March 1st, the parties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pause to ponder. What is the purpose of the 1919 movement? Rea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or the benefit of those who forget the purpose, a few passages from the Declaration should be cited here. We make this proclamation having back of us a history of 43 centuries and 20 million united people. Our urgent need today is the rebuilding of this house of ours and not the discussion of who has broken it down or what has caused its ruin. 3.1운동은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3.1운동 30주년 기념일인 1949년 The Voice of Korea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번 3월 1일 한반도 남북에 있는 권력자들은 숙고해보아야 한다. 1919년 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라. 3.1운동의 목적은 목적을 몰각한 사람들을 위해 선언서의 몇 구절을 여기에 인용한다. 반만년 역사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3.1운동의 목적을 유지로 인간을 적어보는 4.4운동과 3.1운동의 목적을 위해 국제인 사회의 정체성을 향한 대로 이승만, 안정호, 김구, were its presidents. Other famous patriots included 이동희 and 김규식 as prime ministers. So what we see here i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lso received material and moral support from the Chinese nationalist government under Chiang Kai-shek for the better part of 26 year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s critical to the founding of modern Korea because it existed as a result of the awakening of the masses of the Korean people to their plight under Japan and was a clarion call to action that made certain Koreans would in the near future be free from colonial rule. And indeed the regime that emerged in 1948 inherited the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a few faces from the March 1st movement. 독립선언서와 서재필의 연설은 한국인들이 3.1운동을 지지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국민의 명백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임시정부는 뛰어나고 또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지도되었습니다. 이승만과 안창호, 김구는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주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애국자인 이동휘와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26년 동안 공인되지 못했지만 장계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는 일본의 압재로부터 한국인들이 각성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머지않아 한국인들이 식민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948년에 등장한 정권은 3.1운동의 몇몇 측면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계승하였습니다. Now turning to the United States, we find an example that is quite relevant to Korea. The 13 colon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d a long history with Great Britain prior to the Revolutionary War from 1775 to 1783. relations between the american colonies and the british soured in the aftermath of the seven years war from 1756 to 1763 because the british had depleted their the crown's treasury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the british began to raise taxes on the colonies however the american colonies which lacked 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objected to being taxed without their consent in the minds of the colonists they were english citizens and and they had rights to be the freeborn and had civil liberties that needed to be respected they felt they deserve the protections from arbitrary governance and had the right to resist perceived tyranny now on the other hand the british parliament believed that sovereignty resided in the parliament and denied the popular consent was required in order to tax and rule you know rule the colonies in other words the laws and taxes did not require that the colonies have 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다음으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13개 식민지는 혁명 전쟁 이전 영국과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민지와 영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진행된 7년 전쟁의 여파로 영국의 자산이 고갈되었다는 점에서 유래합니다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은 식민지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영국 외에 대표가 없는 민국 식민지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과세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식민지들은 자신이 영국인으로서 자유롭게 태어나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고 폭정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회는 주권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를 만들거나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법률과 세금은 지배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The result was that from 1776 to 1774 the British imposed a series of taxes and laws that rankled the American colonies and put the two on a collision course for war For example, the Stamp Act of 1776, the Townsend Acts of 1767, and the Coercion Acts of 1774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relations and eventually war in 1775 Now in response to these measures,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 was convened in 1774 to try to seek redress from the king Now when war broke out between the colonies and Britain in April of 1775, the chasm between colony and motherland was not as great as might be imagined 그 결과 1766년부터 1774년까지는 영국 정부는 식민지 미국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련의 법률을 공포하게 됐습니다 1766년의 스탬프법, 1767년의 타운젠트법, 그리고 1774년의 강제법은 영국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는 결국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 입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1774년에 열린 제1회 대륙의회는 영국 국왕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775년 4월, 영국이 식민지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을 때 둘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does not recognize the outbreak of war on April 19, 1775 as a day of liberation or a day of independence the original goal of the colonial revolutionaries was actually to gain equality or rather to restore their rights as Englishmen in their minds they were defending their rights from the parliament and errant ministers many colonialists, farmers, and politicians alike placed their faith that King George III would intervene on their side and bring about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however the actions of the British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hostilities ultimately persuaded the American that their only choice was between independence or absolute submission the American colonialists fought the British for 14 months before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voted for independence now even then only an estimated 40% of the American population supported independence another 40% were apathetic and 20% supported the crown 현대 미국 사회는 1775년 4월 19일의 전쟁 발발을 해방 또는 독립기념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민지의 혁명주의자들은 평등을 되찾고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의회와 잘못된 교회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식민지 개척자와 농민, 정치인들은 모두 조지 3세치하의 영국이 중재하여 화해와 타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에 대한 응답으로 영국 정부가 자행한 적대 행위는 대다수의 미국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독립 아니면 복종에 있다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제2회 대륙의회가 독립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1775년 4월 19일에서 1776년 7월 2일까지 14개월 동안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40%만이 독립전쟁을 지지했을 뿐 거의 동수의 미국인이 독립전쟁에 무관심했으며 나머지 일부는 영국의 국왕에 충성하였습니다 Part 1, 1776, a majority of the Continental Congress supported outright independence but they opted to wait in order to gain an overwhelming majority before making a vote The Continental Congress first discussed breaking away from the British in February of 1776 but a large segment of the Congress was not ready for a vote And there was also a large part of the Congress as well as colonial society who were conservatives and wanted to minimize, if not avoid, you know, further military conflict with the British. For example, as early as June 1776, the delegations from five states threatened to walk out of the Congress if a vote for independence were to take place. They felt they needed more time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such a vote. They said that as, and that also as war dragged on, the British became more determined to force the colonists to surrender on their own terms. And then thus in the end, the British decision to prohibit trade with the colonies and declaring them in open rebellion, as well as hiring mercenaries, pushed many conservatives and moderates into the independence camp. 1776년 2월 대륙의회는 대륙의회의 대다수는 철저한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지지했지만 그들은 미국인 다수가 각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776년 2월 대륙의회는 처음으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식민지 사회의 대부분은 장래에 예상되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거나 혹은 최소화하기를 원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1776년 6월 초 5개 주의 대표들은 독립에 대한 투표가 대륙의회에서 이루어질 경우 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독립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은 식민지의 항복을 강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식민지와의 교역을 금지하고 식민지인들에게 반역죄를 선언하고 용병을 고용하자 식민지의 많은 보수주의자들과 온건파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The official vote for independence came on July 2nd. Now keep that date in mind, July 2nd, when 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 passed a resolution severing ties with the British government. John Adams, who later became the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rote to his wife Abigail on July 3rd, 1776. He said the second day of July, 1776 will be the most memorable epic in the history of America. It ought to be solemnized with pomp and parade with shrews, games, sports, guns, bells, bonfires, and illumination from one end of this continent to the other from this time forward forevermore. 1776년 7월 2일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영국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에 제2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존 애덤스는 1776년 7월 3일 아내인 에비겔 애덤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776년 7월 2일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대륙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영원히 쇼와 게임, 운동과 총, 종, 폭죽과 조명이 있는 퍼레이드를 통해 화려하고 엄숙하게 기억돼야 합니다.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nounced on July 4, 1776, stole the thunder of July 2. Now, Americans have ever since headlined the Declaration and have forgotten the critical votes for independence two days prior. Yet, the United States had to continue to fight until 1783 to win its independence. This meant that technically, America was not completely independent. It was a colony against the tyranny of an imperial power. Complicating this matter in this discussion is the fact that the Continental Congress did not last as a cent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1781, Congress adopt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Now, these Articles outlined the basis for governance, but still did not create a national government. The Continental Congress could not tax the states. It could not nationally legislate, nor could it veto the actions of an individual state government. Those powers, and a more potent government, had to wait until the ra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n 1788, which then became effective in 1789. 하지만 1776년 7월 4일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7월 2일에 투표에 충격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인들은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강조했고, 이틀 전에 거행된 의회에서의 독립투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를 얻기 위해 1783년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은 이때까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제국의 폭정에 저항한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륙의회가 미국의 중앙정부로서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81년 대륙의회는 연방조항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항은 통치구조의 원리를 구축했지만 정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의회는 과세할 수 없었고, 전국적인 입법을 할 수 없었으며, 주정부의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는 1788년의 헌법 비준을 거쳐 1789년의 헌법 표현력이 발휘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Here we see that the Continental Congress, much like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largely important to govern their respective states, but for very different reasons. Yet both were the ancestor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우리는 미국의 대륙의회가 이유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실제로 각각의 주를 통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의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모두 현재 양국 정부의 기원이 됐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지만, 영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7년 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와 같은 정부가 수립된 것은 독립기념일로부터 13년 후였습니다. And I remember in 1976, when I was a young boy in first grade, the United States celebrated its bicentennial anniversary. And as a student, we had to memorize Abraham Lincoln's Gettysburg Address. And I was also part of a school play that reenacted part of the American Revolution. At no point did any teacher question the proper age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have been blasphemy. And no American would have dared suggest that the bicentennial should have been in 1983 or 1989. 저는 1976년이 미국의 200주년 기념빌로 거행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1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Abraham Lincoln의 Gettysburg 연설을 암기했었어야 했는데요. 이는 변역기에 미국 역사를 재현하는 역할극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어떤 교사도 어느 시점이 미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진정한 기원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미국인도 1983년이나 1989년을 건국 200주년이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Now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Spanish America are also useful to understanding how holidays can be commemorated. At present there are 16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at were under Spanish colonial rule. Some countries celebrate the actual date of independence, whereas others commemorate the earliest movement toward local rule. 이제는 스페인 제국이 어떻게 남미에서 몰락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던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국가 기념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의 나라는 모두 16개국입니다. 이 중 일부 나라에서는 스페인 통치로부터 독립한 실제 날짜를 기념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최초로 시작된 독립운동을 기념합니다. spain's american colonies were divided into six different kingdoms that were ruled by the spanish bourbon monarchy now during the napoleonic wars in europe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se liberation movements to come about in february of 1808 napoleon invaded spain and forced Ferdinand VII to abdicate his throne and in his place Napoleon put Joseph his brother as the emperor of the Spanish Empire and the Spanish Americans rejected Joseph as their king and they began to establish what are called juntas or these governing bodies to prevent French interference in the American colonies now many of these junta declared independence from the foreign monarchy but did so in the name of Ferdinand in what is called the mask of Ferdinand so in actuality these movements were aimed to gain independence but strangely enough they were using the name of the king to declare themselves independence The local junta proclaimed in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in Yoquita or Ecuador on August 10th, 1809 in Venezuela on July 5th, 1811 in Chile on September 18th, 1810 and in Paraguay on May 14th, 1811 so each of these countries count those as their national foundation days each of these dates yet these movements much like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did not survive in Venezuela for example the first republic was crushed by a local royalist governor and troops from Puerto Rico arrived the following year in Chile the junta was harassed by royalist troops from Peru in Chile 각 지역에서 7위에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10년 8월 10일 키토가 1811년 7월 5일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1810년 9월 18일 칠레가 다음으로는 1811년 5월 14일 파라과이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날짜들은 해당 국가 내에서 각각 독립기념일로 축하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3.1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독립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812년 푸르토리코 출신의 왕족 통치자와 군대가 베네수엘라의 제1공화국을 질발봤으며 칠레의 7위의 정권은 페루에서 온 왕당파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했습니다 after Napoleon's defeat in 1813 Ferdinand VII was released from captivity and began to organize a campaign to reestablish his reign over his lost colonies however the cash poor Ferdinand's was only able to raise and equip an army of 10,000 soldiers to reconquer all of his South American holdings. Throughout 1815 and 1816, the reconquest of Spanish America was partially successful as some of those areas that claimed independence were nominally brought back under Spanish control. But Ferdinand's reign of terror was a Pyrrhic victory. His violence was eventually what led to him losing popular support in the Americas. 1813년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에 Ferdinand 7세는 프랑스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잃어버린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했던 Ferdinand는 겨우 1만 명의 병사를 준비시킬 수 있었는데요. 1815년부터 1816년까지 Ferdinand에 의한 아메리카 식민지의 재정복은 독립을 선언했던 여러 지역이 명목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지난드의 압제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 결국 패배뿐인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So during these tumultuous years, Simón Bolívar, José de San Martín, and 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 emerged as liberators in South America. Through the efforts of these leaders, Spain was forced from South America by 1822. Venezuela and Ecuador initially were part of Bolívar's Gran Colombia, a union of states in northern South America which eventually collapsed in 1830. It is illustrious to repeat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s in Spanish America did have a degree of social thinness to them in that the revolutions were led by a small group of Krayols or elites against the motherland. The masses of the people, most of whom were poor agrarian farmers and slaves, did not stand benefit from their country's independence. They merely exchanged a distant, rapacious government for one that is more local. 이처럼 스페인은 아메리카가 유동치던 가운데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드 상마르틴,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트 데 프란시아가 해방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크레올 지대 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1822년 스페인은 남아메리카에서 강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는 각각의 주권 국가가 되기 전에는 볼리바르의 그랑콜롬비아의 일부였습니다. 그랑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북부의 연방국가로 1830년에 붕괴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페인형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그들 각자가 사회적 계층이 얇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혁명은 식민지 조국에 대항한 엘리트 크리올 계층 일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 노예, 토착민이었던 대중들은 자국의 독립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먼 지역에 위치한 폭압적인 정부와 현지의 폭압적인 정부를 바꾼 셈이었습니다. So, in conclusion, this essay has shown that at a crucial juncture, often the catalyst in the evolution of patriotism is frequently considered the origins of statehoo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celebrates the announcem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n July 4, 1776, as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state, even though the British still held colonial control over parts of the 13 colonies for another seven years. There was also no national government in place for another 13 years. Yet, July 4 remains the main holiday for America's founding because of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patriots like Nathan Hill who epitomize the ideals that young people should emulate. We see this pattern in other countries as well. You know, Vietnam, Mexico, Venezuela and other South American countries have placed great emphasis on the catalyst toward national statehood even if actual independence was not achieved. 제가 쓴 원고는 애국심이 발전하는 중대한 시점이 국가의 기원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지만 영국 정부는 13개 식민지에 대한 통제권을 7년 동안 유지했으며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13년 동안 통합된 미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4일은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인물인 네이턴 헤일과 같은 여러 애국자들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룩한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베네수엘라 및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실제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국가 수립에 대한 지향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Thank you so much for the 남sul was that the origins of modern statehood history is good to look at the past to gain an appreciation for the present as well as to put the future into perspective history is powerful because it can motivate people to action and when presented properly to the younger generation it can promote patriotism and civic society 사회는 그리고 때로 건조하고 딱딱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민적 가치를 지향하는 눈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써야만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근대국가의 기원이 3.1운동이라는 명확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관순과 한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을 당한 수만 명의 애국자들은 자유를 위해 투쟁한 한국민의 엄청난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갈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바로 상하이에 설립됐습니다 실제로 독립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리상 중요한 장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에 대한 비평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을 때 바람직합니다 또한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관이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애국심과 시민적 가치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정치화되면 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촉진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정치인이나 교육자들의 변덕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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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고 하는 일부의 논의는 주장은 부정을 위한 부정 또는 반대를 위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신 한시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시준 교수님께서는 한국광복군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래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백범학술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자료집을 편찬하시는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 연구의 지속적인 연구를 왕상을 하고 계신 우리 학계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럼 발표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이 의자도 불편하신데 앉아계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마 학술 얘기가 너무 진지해서 불편하신 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앉아계실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 얘기가 그냥 학술 얘기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부터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그래서 사실 역사를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농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그래 왔는데 이제 10여 년 동안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오늘 학술 얘기를 통해서 완전히 말끔히 씻어버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걸렸던 건지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권립추진위원회 이종찬 원장께서 이 학술을 기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학술회의입니다. 물론 그동안 특히 2008년에 이면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고 2008년이 60년, 소위 환갑되는 해다. 그래서 주말로 그 환갑잔치를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것만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 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만 기린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건 기르지 않는다.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를 매듭 짓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도 그렇대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정역사교과서의 소위 권력의 힘으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제 발표 내용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데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세력은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55일 날 대한민국을 권국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권국했을까? 정말 이승만 박사를 권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밝혀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가 올해가 단기로 한 4,350년 되는데 그 4,300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민족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한국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민족들이 각 시기마다 자기들 대표기구로 국가라고 하는 걸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세웠다가 국가가 망하면 또다시 국가를 세우고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것이 우리 4,4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은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해놓고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1948년 8월 15일 날 제연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정부를 두 번 세웠죠. 그런데 1948년 제연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이분들이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당시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제연국회에서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생활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롭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줘야 하고 그랬겠느냐 제연국회에서 할 때는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연국회에서는 자기들이 새롭게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려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세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제연국회 의원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을 정하고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재건하고 계승해서 이어서 그렇게 수립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가장 결정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그런 활동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잘 아시다시피 제연국회가 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들 198명을 뽑아서 5월 31일 날 국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제연국회를 여는 개회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고 5월 31일 날 이분이 임시 국회의장으로서 개회사를 할 때 이 개회사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이것이 지금 운함 이승만 자료집을 다 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바로 국회 개원식 개회사. 그래서 5월 30일 날 개회사인 것이죠. 이제 거기 보면 우리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를 어떤 방법으로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란 줄을 쳐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국호를 정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정부를 세우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세웠고 그것이 1919년, 지민위원회에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승, 재건해서 그래가지고 이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이 민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립하는, 재건하는 민국은 29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국가를 세우거나 정부를 수립하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계승, 재건하자.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재건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서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그게 재건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죠. 재건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슬만 박사가 얘기한 이 범위를 넘치 않습니다. 다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실상 하나가, 이게 바로 재건국회 개회사에서 한 얘기고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재건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수립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재건국회 헌법에 근거를 밝혀놨죠. 그게 바로 전문에 밝혀놨습니다.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김의 년은 1919년이고 3.1운동도 1919년에 있었고 김의 년은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그것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그것을 세계에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래서 재헌헌법 전문이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큰 것을 밝혀놓은 것인데 재헌국회에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김의 년에 건립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승재건한 것이다. 재헌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바로 이 재헌헌법 전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 잘 아시지만 재헌헌법은 물론 여러 문제에서 작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검토는 유진호 박사가 초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독해를 해서 재헌헌법을 결정했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초안했던 헌법에는 전문이 없었습니다. 그 전문을 넣도록 또 이러한 구절을 넣도록 강요하고 넣은 것은 바로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재헌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에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국회의장인데 그 재헌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써서 와서 독해하는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문에 넣자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게 길고 해서 그렇지만 이승만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전문에 뭘 넣자고 하는 네모친 내용이 헌국제헌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호를 정해서 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립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박사가 전문을 만들어놓자고 그러니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던 것은 지금 세계 각 나라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다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전문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사람들은 없지만 다른 나라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는데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지금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게 되냐. 미국이 세워주는 게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2차 세계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각지에다가 각 나라 선전해서 지금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있다. 또 일본에 와서도 일본의 군주제를 없애고 일본에도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심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해놓으면 이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게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1910년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신민주 지배를 받았는데 신민주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일본의 신민이 된다든지 다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히 협력한 거 아니지 않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 대다수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냐. 그 과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싸우지 않았냐. 우리가 그 근거를 얘기를 해놔야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뺏겼을 때 다 순응한 거 일제히 협력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전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헌 헌법에다 전문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만 박사가 가지고 왔던 전문에 넣자고 하는 용어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용어 같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국회에서 다섯 명의 위원들을 선출을 해서 거기서 제헌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제헌 헌법 아까 전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헌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저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권립하여 이것은 이순만 박사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래서 관철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것은 이순만 박사다.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순만 박사는 그럼 왜 지원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임시정부를 왜 이렇게 계승하고 임시정부를 재건해서 넣으려고 했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순만 박사가 임시정부하고 멀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해방되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 김구하고 이순만 박사는 서로 노선이 좀 달랐죠. 달라서 갈라서긴 했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은 백범이나 이순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가 해방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기를 국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45년 9월 3일 날 9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9월 2일 날 연합국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동경만 안에 가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복 접수하는 날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연합국이 항복 접수하고 난 그 다음 날 9월 3일 날 임시정부는 우리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당면 정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당면 정책의 핵심은 우리는 국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에서 유지해왔던 한 27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정권을 국민들에게 봉환한다. 국민들한테 넘긴다. 그럼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래서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에 각계의 인사들하고 함께 과도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도 정권에다가 임시정부의 정권을 인계한다. 그럼 과도 정권이 주도해서 정식 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과도 정권에 인계하고 과도 정권이 정식 정부를 승계하게 되면 임시정부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온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태방 뒤에 국내에 와서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6년 2월 1일 날 명동정당에서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로 임시의정원이 있었습니다. 임시의정원의 명칭을 비상국민의회로 바꾼 것이죠. 비상국민의회 의장은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홍진선생이, 부의장은 임시의정원의 부의장이었던 최동욱. 이분들이 그냥 의장, 부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국민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의회는 국회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국내의 대표들과 함께 과도 조건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군정에서 방해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승만 박사가 자격을 해서 비상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대한국민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국민의회를 설립해서 과도 조건을 수립한다고 하는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생각한 것이 비상국민의회를 47년에 국민의회라고 바꿨습니다. 조수왕 선생이 국민의회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47년에 3.1조를 기해가지고 다시 반타공통을 추진하면서 과도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 과도정권이 그 당시에 미군정에서 철저하게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극비리에 추진됐습니다. 그분들이 한국독립당에 있던 운영궁에다가 비밀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수왕 선생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비밀리의 과도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3월 1일 날 과도정권 수립을 공표한다. 그런데 이게 미군정의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 임시정부가 과도정권 수립하는 것을 알고 만일에 임시정부가 과도정권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 선포하게 되면 임시정부 요인들을 다 체포하겠다. 그래가지고 하죠. 오늘 여기 참석해서 계신 이문창 선생님이 바로 운영궁에서 비밀리의 과도정권 수립할 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문창 선생님 그래서 과도정권을 수립했는데 주석은 이승만 박사고 부주석은 백범 김구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을 쭉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46년 12월 달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백범 선생이 이승만 박사에다가 전보로다가 이 과도정권을 수립했다. 이걸 공포하겠다. 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발표하면 미군정이 가만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김구한테 내가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공포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전보를 보내서 발표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보를 보내서 그거 과도정권 수립 공포하게 되면 미군정이 다 잡아들일 테니까 발표하지 말라. 그래서 공포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갔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미 자기를 주석으로 선출을 해놨는데 과도정권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취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취임 안 한다. 그래서 취임을 거절했습니다. 취임을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과도정권을 수립했다고 해서 과도정권을 발표하면 미군정이 가만히 두게 있느냐. 과도정권 수립해서 지금 미군정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 과도정권을 그대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잠복시켰다가 임시정부 임시의정은 이걸 자꾸 대놓고 내세워가지고 미군정하고 충돌하지 말고 그냥 잠복한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정식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에 임시정부 임시의정은을 정식으로 전임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발표지 164쪽에 보면 중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도정권의 이승만 박사를 주석으로 선출했지만 그걸 거부하면서 한 얘기죠. 그런 즉 임정 법통 관계를 지금 문제 삼지 말고 아직 잠복한 상태로 계속하였다가 정식정부가 성립된 후에는 의정원과 임정의 법통을 정당히 전임시킬 것이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식정부가 수립될 때에 그렇게 기회가 생길 때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원국회에서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임시정부를 그쪽으로 전임을 시킨 것이죠. 바로 그랬던 분이 이승만 박사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많지만 그냥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것 헌법 적에서 전문안이 통과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확실히 턱척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중에서도 이승만 박사하고 물러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당신이 재원국회 개사를 하면서부터 연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연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 연호는 잘 아시지만 45년 8월에 일본이 망하고 나면 미군정 때에는 연호를 다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와서 다 일본 국적에서 다 한국적으로 호적을 바꿀 때에 다 단기로 연호를 다 고쳤습니다. 재원국회에서도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만 재원국회에서도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데 이승만 박사만 재원국회 의장에 출임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는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에 임시정부는 국가 이름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연호를 썼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생산할 때에는 어떤 문서에도 단기나 석유연호를 쓴 일이 없습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 다 그렇게 썼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 그래서 계속해서 연호를 썼습니다. 이건 임시정부에서도 공부를 내서 연호를 썼다고 하는 얘기고 이건 이승만 박사가 개사하면서 대한민국 30년 그리고 그 밑에 단기를 병원을 했습니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7월 20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7월 24일 날 취임식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단기, 석유연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부 문서에도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 이것은 바로 지연국회의 속기록인데 지연국회에서는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호 문제는 잘 아시지만 같은 연호를 쓰면 같은 나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똑같은 연호를 썼습니다. 이건 같은 나라다. 48년에 대한민국 건국한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48년 8월 25일 날 수립을 선포하고 나서 정부의 관보로 제1호를 발간한 것입니다. 밑에도 대한민국이 30년 9월 1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이승만 박사는 당신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한 일이 없고 이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활시킨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1956년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 있을 때에 이승만 박사의 선거 홍보전단입니다. 거기에 이승만 박사, 부통령 나왔던 이분 박사 선거 홍보전단인데 거기에 자기 양력사항, 1871년에 황해도 얻어놨다고 하는 것부터 매해마다 양력사항을 썼습니다. 거기에 1948년도 양력사항인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48년도에 양력사항을 적어놓은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에 동대문 갑구에 입후보해서 무투표 당선됐다고 한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5월 31일 날 초대 국회의장에 피선됐다. 그리고 김인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29년 만에 자주민국을 부활시켰다. 그다음에 7월 20일 초대 대통령에 선임됐다. 만일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하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하는 걸 내세워야 할 텐데 이승만 박사는 그걸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세운 것은 김인현 3월 1일부터 기산해서 29년 만에 자주민국을 부활시켰다. 바로 임시정부를 부활시켰다. 이분은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재건하려고 그걸 노력하고 관철시킨 분은 이승만 박사고 또 이승만 박사 자신은 그걸 자신의 엄청 큰 업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면 지금 이승만 박사를 권국 대통령, 48년에 권국했던 권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이승만 박사의 행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이 48년에 권국됐다고 하든지 또 광복절을 권국절로 바꿔야 된다고 하든지 논리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박사를 권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승만 박사가 행동했던 것은 이런데 오히려 이런 행적을 가진 이승만 박사를 권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박사 욕보인의가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러자고 할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 권국 문제, 권국절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논리가 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호술하게 그 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면 아까도 우리 조덕천 선생이 권국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는 권국절로 여기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그 후에 또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150몇 명씩 도장 찍어서 국정일을 광복절을 권국절로 바꾸자고 하는 국정일 개정 법률안을 다 도장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광복회에서 나서서 막고 했죠. 지금도 물론 그런 논의가 있고 아까 조덕천 선생이 얘기했지만 그 후의 얘기로 우리가 지금 8월 15일 날을 광복절로 정하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로 정해진 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면 그것은 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국경일을 정해집니다. 그 전에는 광복절을 국경일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49년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국경일 정해진 교회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46년,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맞았습니다. 그걸 기념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념식을 뭐라고 하면 물론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없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했죠. 단체에서 할 때 그 이름을 어떤 데는 해방기념일, 어떤 데는 독립기념일 그래서 생산을 했습니다. 4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때는 48년,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곳에 선포하느라고 그걸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49년에, 8월 15일 날 맞지 않습니까? 그걸 맞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49년 5월에 해가지고 그걸 독립기념일로 하자. 그래서 49년, 8월 15일 날은 그냥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8월 15일 날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있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기념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기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입을 섭부한 것도 기리고 그 두 가지 용어로 정한 것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국경의를 광복절로 정한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지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8월 15일 날 독립된 것만 기리고 48년, 8월 15일 날 권국된 건 기르지 않으니까 광복절을 권국절로 바꿔야 된다.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48년에 권국됐다고 하는 문제, 권국절 문제 이런 것들은 역사적 모든 논리가 다 맞지 않는데 그런 주장들이 각국 제기가 되고 그걸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것이 오늘의 학술회의고 그 한 가지 사례로 이승만 박사의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시간이 너무 시간을 적게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 것이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역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한 목적으로 위한 정치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김창록 교수님이신데요. 김창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 법사로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학위 제목은 일본에서의 서양헌법 사상을 수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법과 사회의 일원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경북대 법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메모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경북대 김창록입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위치의 복잡성만큼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미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계기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연속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이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도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복잡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무렵부터 건국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잦아진 듯이 보입니다만 이 건국절 논란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짚지 못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부각이 되었다. 어쩌면 건국절 논란이 건국절 주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미는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쟁점들이 부각이 됐는데 그 같은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의 시도 하나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법적 기준의 부제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대한제국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동일성 내지 계속성이라고 하는 쟁점에 관해서는 17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만 몇 가지 판단의 지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지표로서 문제가 되는 관련 국가의 주관적인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제3국 및 국제사회의 태도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지표로서 영토, 주민, 경제자원, 군사 등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지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반드시 묘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문화된 조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습국제법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컨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국가의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에 관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 문제가 되는 연속과 단절의 계기들 이것은 달리 유래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걸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주관적인 요소,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측면에 처절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는가.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이라는 것이 먼저 주목이 되게 됩니다. 178페이지입니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연속되어 온 동일한 국가의 하나의 정부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 널리 알려져 있는 전문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전문이 있습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들이 소급에서 당초부터 무효다. 이와 같은 주장을 당시에도 펼쳤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1910년에 대한민국, 1910년에 대한제국은 소멸한 일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지배는 불법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강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실행에 비춰볼 때에도 대한제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정부가 체결했던 조약의 일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혈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정부가 1910년에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자기인식에 입각하고 있고 양자 사이의 국가적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을 확인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국과 민국의 연속성을 명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하는 그와 같은 법적인 원명이라는 것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애매성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가 특별히 주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검다리 역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속성에 대해서 본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민이었던 대한인민이 참의독립선언을 통해서 헌법재정권력으로서 밝힌 결단에 따라 구한제국의 판도라는 영토에 수립한 민주공화제의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현장의 전문가 제1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1919년 역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1조, 제3조, 그리고 제7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년 임시헌법의 제7조에서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함이라고 하여 민국과 제국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형태가 바뀐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제국 정부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진검다리 역할을 통해서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연속성은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1948년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 3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성하여 이에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당연히 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48년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선언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민주공화국제와 영토의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에 관해서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만 규정했습니다만 국정법에서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라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1948년 이전의 대한민국과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역시 확인했습니다. 요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인민과 영토를 개성하여 3.1 독립선언의 결단을 토대로 민주공화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한 민주공화제 정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입니다. 물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학교에서 꽤 많은 논란이 구체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본의 이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본조약 제2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효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지만 그 앞에 이미 already 일본어로 모아야입니다만 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그러니까 1910년 조약은 원래는 유효혈액이 있었고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혈액이 그때 없어진 거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추적을 합니다. 이 시장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10년에 소멸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한 35년간의 지배는 합법적인 지배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1905년 7월 이른바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국을 일제가 보호령화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전 고문이었던 에린스트 프랑펠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해방 이후의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45년 이전에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183페이지의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미군전은 무주지를 점령한 것이다. 임자 없는 땅을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지도되어서 1951년 9월에 체결된 일본 국가의 평화제약 통상 대일 강화제약이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서도 제2조에 보게 되면 일본국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반도 독립 이전의 상태를 불법으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반도에 대해서 합법적인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컨대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은 국제사회에 의해서 널리 승인되었다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수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생국가의 탄생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사회의 현실에 있어서는 크게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 다시 말해서 안으로부터의 규정과 그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이익, 다시 말해서 밖으로부터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184페이지 단절과 축소와 배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948년 건국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8년 건국론은 다양한 근거에 입각한 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밖으로부터의 규정에 기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제사회가 일제의 병합을 널리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1910년에 소멸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체가 없다. 그런데 반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그 3파역을 맡았던 유엔이 1948년 12월 12일 결의 제 195-3를 통해서 그것을 총회에서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48년 건국론의 주된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앞에 두 가지 대한제국 소멸론이나 임시정부 실효성 부위는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48년 건국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라고 할 수 있는 유엔청의 결의 195-3이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48년 건국론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된 것입니다. 문헌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184페이지 마지막에서 185페이지까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문도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게 되면 유엔청의 결의 195-3이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임시위원회가 감시한 선거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합법성을 가지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인용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The only search government라는 것을 48년 건국론자들은 유일한 합법정부 search가 law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는 것으로만 주장을 합니다만 이 문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wful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한정까지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만일 1948년 건국론이 대한민국의 찬성은 38도선 이남의 국한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유엔 결의 195회에 삼을 자신의 논거로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48년 건국론은 1948년 8월 15일에 38도선 이남의 지역에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이 탄생했다라는 주장이 되게 됩니다. 이 주장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과 다릅니다. 그것과 달리 35년간의 일치의 강점의 불법 수정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과거 청산 요구의 토대를 허물어버리는 단절의 논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는 영토조항 그리고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국적의 요건으로 한 국적법에도 반하는 축소의 논리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부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반주의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입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충돌하는 배제의 논리입니다. 이와 같이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 부정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48년에 한반도의 남쪽에 건국된 신생국 이다라고 48년 건국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주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련해서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점을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북 친북 좌익 반원법 반국가 세력의 국가정치성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48년에 건국되었다고 봐야 된다. 혹은 평일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48년에 건국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베타적인 진영 논리가 과연 48년 건국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연속과 확산과 심화의 길입니다. 연속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 확산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의 적극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자기인식이란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국정부와 연속성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는 대한민국 제국정부와 연속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제법학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체를 부인하는 적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실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기존의 실정국제법의 틀이라는 것이 반드시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적 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이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본적 제2조의 실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냥 무효다 라고 하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already, 이미, 이제는, 모아야 라고 하는 애매한 용어를 삽입하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용어를 삽입한 다음에 각자 자기주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기본적 제2조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당시의 국제법에 따른 법적인 판단의 측면에서도 1910년 조약의 원천 무효를 주행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확고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10년 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2010년의 한일 지식인 천명이 한국 측의 해석이 맞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일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기본조약 제2조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는 1910년 조약이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35년간의 불법 강점에 대해서 배상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불법 강점이다라는 전제가 아니고 오히려 합법 지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후 처리를 하는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65년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제쳐두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90년대에 냉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에 의한 배상 요구가 계속 제기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에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노무현 정부가 전면 공개할 때 일정한 결정을 하나의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 결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개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 지배 배상은 해결된 적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강자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2012년 5월 24일의 판결에서 일체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정부의 태도보다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컨대 1910년 조약이 원천 무효이며 1965년 한일 조약들에 의해서 불법 강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관한 학문적 규명은 현저히 진전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으로 확인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과거 청산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미군정이 무주지를 점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점령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인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당 선언에서부터 미군정이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애당초 기존의 국제법 이론에 의해서는 미군정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군정 3년은 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상 군사 점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에 관해서는 이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약 자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은 제2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9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에 대해서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해석선언 또는 해석유보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할 문제는 일제강정기와 미군정기의 한반도에 일제와 미군정기의 법령이 사실상 실시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48년 헌법 제100조가 주목이 됩니다.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일제강정기의 법령과 미군정기의 법령을 우리가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포섭함에 있어서는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이라고 한 요건을 충분히 제기해서 심사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심사를 한 하나의 예로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1948년 제100조가 있습니다만 대한제국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령을 대한민국 정부가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불구하고 별로 포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정부가 맺은 일부의 조약과 일부의 법령만이 그 효력이 지금 현재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의 법령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인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제국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연속되는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이 존재합니다. 그 자기인식을 거슬러서 단절과 축소와 배제의 길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그 길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을 이어가고 확산, 심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특히 국제법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주도하여 만들어놓은 기존의 실전국제법 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없애고 변경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제의 강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대일과거청산소송 그 이의에 대해서 일본의 한국제법학자는 그것은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쿄재판의 실질적인 재심이었다. 그래서 전후 국제질서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실전국제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우리가 할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록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창록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해서 국내외의 법리적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속과 확산과 심화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주제를 발표하셨던 순커즈 교수님 또 4주제 발표하셨던 팔머 교수님의 어떤 시각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확립된 자기인식 바꿔 말하면 높은 수준의 역사인식이 결국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말씀 같고요. 결국 그래서 역사의식과 법의식은 소통하는 것이다. 상호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주제까지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대개 학술회의를 가보면 오전에 좀 몰리셨다가 식사하시고 많이 빠지시는 게 보통 상례인데 오늘은 그런 상례를 깬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죠.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요. 원래 3시부터 종합토론 시간입니다만 조금 발표 과정에서 5분 정도가 더 소요됐기 때문에 3시 5분부터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의 장석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은 2시간 정도 주어졌는데요. 토론자 선생님, 발표자 선생님 합해서 한 15분 정도가 되면 1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문제들이 있으면 질의를 좀 받고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지금 우리가 광복이 되고 독립, 대한민국을 세운 지가 벌써 한 100여 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런 건국절을 부정하는 이런 학술회의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1910권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그런 뿌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건국절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제가 오늘 학술회를 보면서 덧붙이고 싶었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는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가지고 너무 논의되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가 수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내내 한국, 대한, 한인 명칭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가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못 내리지만 70%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그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계승됐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덧붙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식민지 시기에 우리 국내에서는 단 한 자도 대한, 한국, 한인이라는 걸 쓴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식민지 조선만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비밀단체로 존재한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대한, 한국, 한인 이런 명칭들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친일이나 식민지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걸로 대체하고요. 독립운동에서는 여전히 대한, 한국, 한인 그런 명칭들을 했기 때문에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 그런 옮겨가는, 발전시켜가는 과정에는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혀서 보면 공국절이라는 것은 정말 식민지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한국, 대한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자기네는 처음 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제가 또 이따가 제가 너무 시간 없다고 너무 떠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고 토론자 선생님한테 한 7, 8분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한테 한 5분 내외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가 6분이라 토론도 6분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최기영 서강대학교 교수님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영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김광재 국사편찬위원의 편사연구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김도영 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국민대 김용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는 연대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맡은 김의권 선생님의 대한민국 권리과 임시정부 수립의 발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새로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간 여러 선학들과 김의권 선생님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1919년 대한민국의 권리과 그 임시정부의 수립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과 그 국가 운영의 두 기둥으로 정부와 의회가 독립할 때까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었음을 밝히고 결국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을 국호연호의회 국기국가수반 등의 명칭이나 시제 등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김의권 선생님은 올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에 매진해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와 창의 시기의 임시정부를 정리한 저수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라는 저서를 간행하여서 오늘 발표에 기본적인 관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매우 요령있게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 이후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관계와 계승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된 정부 의회 등의 문제 그리고 여사적 가치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해방까지 20년을 유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틀과 체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인데 전체 발표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직접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김선생님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김선생님의 발표에 특별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불려나온 처지에서 한두 마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선생님 발표와는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는데 한두 마디 말씀 얘기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고사용이 시기적으로 독립운동 시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런 구분 문제가 동일용어로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하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 근래의 일제강점기 또 일제시기로 부르는 신문제시기로 부르는 그 시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께서 시기적 구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역사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선생님 발표하는 무관하지만 이 학술회의의 주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임시기념관 건립초진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정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그런 학술회이기도 한데 잘 알다시피 김희권 선생님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그리고 이어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직접 주도하고 해서 독립운동기념관이랄까 특히 임정기념관 관련해서 아마 일에 하나 해나가는데 뭔가 주목해야 될 또는 당부해야 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한두 말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제가 평소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생님들이 입에 익숙한 용어예요. 일제시대. 저희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은 일정시대 표현이었고 일제시대. 이렇게 부를 때 주체가 한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제강점기로 교과서에 바뀌었을 때도 역시 주어는 또 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항일투쟁기로 부르는 게 어떨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발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일투쟁기라고 불러도 역시 일본이 앞에 들어갑니다. 물론 주어는 관로 속에 들어가서 한국인이 일본에 저항하던 시기인데 교과서에 일제강점기가 되든 뭐가 되든 자꾸만 우리 역사의 주어가 일본이 되니까 이게 우리 역사가 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가 될 것인가 했을 때 한국인의 항일투쟁기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45년 해방될 때까지가 일본 조선총독부 통치하가 아니라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로 파악을 하면 시기 구분이 우리 주체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 시기 그러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고민거리인데 이게 새로운 국가 설립을 추구하던 시기 이것을 용어를 줄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1910년 나라망학이 바로 두 달 전부터 이미 새로운 국가에 대한 주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1910년대를 민국 건설을 논의하던 시기 이것을 어떻게든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임시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군정기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어내는 과도적인 시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시기 구분의 용어를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김창목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한제국 정부 시기에서 임시정부 시기에서 정식정부 시기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제의 통치 자체도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걸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시기 구분을 그렇게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기념관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러면서 따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의 19세기 20세기를 저는 구분하라면 침략제국주의 국가와 전 세계 대부분인 식민지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한번 해보는데 침략제국주의 국가는 사실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에서 12세기 안 넘어갑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 식민지를 겪은 대부분의 나라는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독립운동 가운데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끌고 간 역사 다른 곳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기념관의 내용이 채워지고 성격규명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되고 또 역사를 확산, 심화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권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것 하나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전에 독립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회에서 발표하다가 전부 다 웃음거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발짝 물러서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식민지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식민지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정용훈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덕천 선생이 발표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경일재정과 권국기원절 기념 그 주제에 대해서 논평을 맡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용훈입니다. 먼저 조덕천 선생 발표문은 문제의식이나 또 논증하는 방법, 또 문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좋은 글이다 하는 걸 느꼈고요. 저로서는 제가 관련된 논문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맙게 읽었습니다. 저는 아마 개천절의 배경의 10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유래 이런 것들을 아마 단독 독립된 논문으로 다룬 건 제가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주제에 관심이 없는지 저도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썼던 논문에서는 이게 한 말에 이 기념일이 여러 다른 명칭과 함께 시작이 돼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와서 권국기원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국경일로 채택이 돼서 기념이 돼 왔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1948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채택이 돼서 아직까지 기념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뤘었어요. 거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념해 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료를 접하질 못해서 다뤄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생님 발표문에서는 임정의 의사록 같은 중요한 사료들을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국경일로 제정되는 과정 그리고 날짜가 음력 10월 3일로 결정이 됐던 배경, 과정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중경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의 배편, 배 안에서도 배 안에서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선생님 동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알게 됐고 또 배웠고 그러나 몇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와 또 보완을 하고 싶은 얘기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나 하는 건데 선생님 발표 논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가 하는 걸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동문 앞부분에서는 이 주제가 권국절과 관련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말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국은 언제라고 보시느냐 가령 단기 원전에 대한민국이 권국됐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견해가 있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호는 민국연호를 썼습니다. 연호가 자기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국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을 가지고 시작이 됐던 그 역사를 중시하고 거기에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끌어오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연호를 단기연호로 돌아가거든요. 민국연호가 아니고. 그러면서 10월 3일에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국경일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할 때 보면 1948년에 대한민국은 단기연호를 쓴 걸 기준해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출발점은 단기 원년에 지적됐다. 꼭 법에 의해서 정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봤으며 건국절 관련된 논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 언제 건국됐다고 보느냐. 그게 딱 떨어진 말씀이 없어서 대개 짐작은 됩니다만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겸 보충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논문에서 보면 개천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상해에서도 임정에서도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일반 민관에서도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또 1948년에 정부에서는 국경일 명칭을 개천절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개천절이냐. 독립기원절이 아니라 건국기원절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는 독립운동 진영이 대전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그렇고 또 상해에 거주하는 금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교인들을 배려해서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권국이라는 얘기를 바로 하면 일본한테 탄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권국이라는 용어를 깊이 해석 개천절이라는 말로 쓴 게 아니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대전교가 먼저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전교인들 외에 폭넓게 종교를 초월해서 대전교 개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용어가 있고 또 아까 발표문 중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달력을 배포하는데 그 안에도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용어로 달력에 적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본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이게 개천절이라는 용어가 쓴 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대전교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쓴 것도 아닌 것 같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심장하고 그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심장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권국기원절은 국가의 기원이지만 개천절은 이건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 민족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반영이 돼 있음직하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권국기원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의 일로 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조금 배경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단군 민족주의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런 용어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을 해왔어요. 말하자면 근대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에 기초해서 결속을 시키고 뭔가 통합을 해갈 때 그때 민족의 정체성을 어디서 끌고 오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동국역사의 출발점으로 상정되었던 단군의 권국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권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고 48년 정부에서는 단기를 연으로 끌어들이고 또 홍인간을 교회기념으로까지 채택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 겸 못 보충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덕천 선생님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신 정용훈 교수님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대한민국의 권국기점을 언제로 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가 임시정부에서 권국기원절이라고 하는 것을 국경일로 공식 제정을 하고 그걸 기념했다고 하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임시정부가 기념한 그 사실들 권국기원절을 기념한 그 사실들에 입각해서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시정부 측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국가를 만든 것은 1919년 4월 11일 헌법 발표를 하면서 그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건 그날이지만 대한민국 근대국가를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그런 국가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전체 국가의 기원은 바로 이 당군 조선에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측에서도 권국기원절이라고 하는 당군이 나라를 세운 처음 세운 그날을 기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1919년 9월 11일 국경일을 제정하기 직전에 개정을 했던 임시헌법에도 이미 반만년 역사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을 조직을 했다, 건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국기를 당군 조선의 건국 기원전 2333년 그때를 건국기점으로 봤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서 제가 얘기한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개천절 용어 사용의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임시정부 측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건국기원절 이외에도 이용을 했던 부분들, 사용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단 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천절을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식용어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논문에서도 어느 정도 논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용어에 더 방점을 두고 임시정부에서는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공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되는 배경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추후의 논문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 간단간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우리는 정치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기원으로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대국가의 수립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 어떤 흐름 속에서 민족의 기원과 근대국가의 수립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의적인데 건국하고 건국의 절이 붙으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19년에 대한민국은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건국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그걸 국경일에서 뺐던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없던 개념이 건국절이 막 나오면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분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민국 이런 국호와 명칭을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역사를 인정 안 하면 특허를 도용하는 거 아니냐.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19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년에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국정 최고 수반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 명칭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아까 오늘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금 벗겨 쓰고 있으면서 그것의 역사를 단절을 주장한다는 건 그건 어물성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김광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자 연구관입니다. 준비한 토론 문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한민국 건립과정과 금국개념일 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한민국 수립과 금국기념일 즉 국경일 제정에 대한 중한민국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한민국의 국경일 10월 10일 즉 상십절은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상십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일례로 중국 관내 지역 최초의 한인 무력단체인 조선어용대회가 창설된 날짜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어용대회가 중일전쟁 후 중국 무한에서 창설된 날이 바로 1938년 10월 10일 상십절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날을 골라서 창설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도 중한민국의 국경일, 상십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몇 가지 질문과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한민국 건립 후의 국경일 제정 과정에서 중한민국이 프랑스의 설례를 참고해서 무창봉기를 건국기념일로 결정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즉, 장백열이 무창봉기일, 남경정부수립일, 북경정부수립일 이 세 개의 날짜를 3대 기념일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임시대총통으로 있던 원세계는 무창봉기를 국경일로, 나머지 두 개는 기념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제가 보니까 원세계 북경정부는 세 개의 날짜, 청조가 퇴위한 날짜, 원세계가 대총통에 취임한 날짜, 북경정부수립일 이 세 가지를 국경일로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원세계의 생각 속에는 무창봉기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원세계의 제의가 채택이 됐습니다. 원세계는 무창봉기일, 즉 국경일을 다른 두 기념일과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는 바람에 무창봉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손문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무력적인 기초가 없어서 임시대 총통직을 원세계에게 빼앗긴 손문으로서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중화민국은 무창봉기 날짜인 10월 12일을 금고기념일, 국경일로 결정을 하고 이 날은 휴일로 삼고 여러 가지 경축행사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날, 남경정부 수립일, 북경정부 수립일 이 두 날에는 어땠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중화민국, 즉 남경정부가 탄생한 1월 1일, 북경정부 선포일은 2월 12일도 휴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 사실 외에 그날에 어떤 기념활동이 있었는지 국경일과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화민국이 국경일 재정 과정에서 모방하고 참고했던 프랑스 대혁명기념일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민국이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서 혁명기념일이 국경일로 제정된 것은 188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 바스티우 감옥을 무너뜨리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정확하게 91년,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인 1880년 국경일 재정 과정에서 여러 기념일자들이 경합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한 7월 14일이 국경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공화파는 종세를 상징하던 바스티우가 무너졌다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다른 정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국경일 결정 과정에서부터 공화파와 왕당파, 카톨릭교회, 우파, 좌파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왕당파나 좌파에서는 신설된 국경일을 오랜 시기 동안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국경일이 오늘날과 같이 자리를 잡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한민국의 국경일 재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소개를 해 주신 손과지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과지 선생님,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발표할 때 또 이미 서명해드렸는데 제가 한국사 전공입니다. 중국사 전공합니다. 그래서 이 논은 자성할 때 중국 하자들 인구 성과를 토대로 자성했습니다. 아까 김광재 선생님께서 한 세 개의 문제 제조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1912년 2월 1일 순문 선생님 그때 임지 대통령 취임 시에서 먼저 무창수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국경들을 정하는 것은 소명선생님의 문제나 다른 신문에서 반대하는, 불만하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월 10일 국경들로 정하는 것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몽회 사람들입니다. 순문 선생님, 어떤 하자는 사실은 국경들을 정하는 기관은 순문 임지 대통령 취임 시에서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에 완세계 대통령이 반복하였는데 대통령 중의 남경 정부 성립 기념일이나 북경 선포 공화 남부 통일이 되는 기념일로 정하는데 구체적인, 그냥 휴일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행사, 어떤 행사 행하는지 이 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구 시기의 역사 보더라도 2월 1일하고 2월 10일 이런 특별한 기능 행사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1일에도 양념 새해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 명절을 맞춰가지고 특별한 활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사실은 2월 1일 제가 이 논문이 나면 2월 1일 그 당시 기념일을 또 모릅니다. 그래서 민구 시기 왜냐하면 제가 한국 독립운동 공부하다가 아주 중국의 신문을 이용합니다. 신문에서도 이런 기념일과 한 기사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절이 민구 시기 가장 중요한 날 민절이고 또 법률적으로 이 날 행사하는 내용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정할 때도 2부로 국경일하고 또 기념일 2부로 구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국경일 제정할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참고하는 뜻으로 이 문장기 10월 10일 정했습니다. 이 왜 미국, 프랑스 참고하냐면 미국, 프랑스의 국경일 제정할 때 우선 고려하는 내용은 동리화, 동리화 혁명 중국도 반시민지 국가에서 범근 체제 타도하고 민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할 때 특히 혁명하고 동리라는 뜻을 포함한 문장기 하는 날 국경일 정했습니다. 이상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가지 선생님은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해서 중국사 전공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하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1912년에 중화민국의 성립이 우리 대한제국에서 망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었던데 영향을 아주 미쳤다고 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복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9년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자주 독립국가를 우리가 세웠다고 하는 그것을 같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거기서 독립운동의 얘기를 빼고 그다음에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빼고 48년에 정식정부 수립된 것을 국가를 세웠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걸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오늘 학술에 오신 그런 좀 공부가 더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독립기정관의 김도영 수석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영입니다. 오늘 팔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미리 제가 지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무 교수님의 발표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 각국의 독립기념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매우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논문이 전 세계의 독립기념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논문에서 팔무 교수님은 발표 논문에서 한국의 형식적 해방은 1948년으로 봐야만 하는가 아닌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며 했습니다. 팔무 교수님의 논문에서 1945년 8월 15일이 한국이 일본 제국의 통치부터 해방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군정이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한국의 외부 통제로부터 해방은 1945년이 아니라 48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남한의 해방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청북의 48년 8월 15일로 보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3.1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팔무 교수님의 논문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정체성은 3.1운동에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국가기념일 가운데에는 3.1운동이 일어난 날을 가장 크게 기념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교수님의 논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한 1945년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도 3.1운동의 가장 큰 국가기념일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와 단지 베트남의 사례에서처럼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독립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할 국경일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운동 중국 상해에서 성립된 임시정부 수립일 즉 1919년 4월 11일을 크게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이 현재 연방정부를 설립한 1783년 9월 17일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48년 8월 15일은 물론 현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지만 45년 8월 15일을 일본 후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강복지리라고 하여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1783년 미국 헌법 승립일이나 연방정부 수립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가기념일로 지적하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미국 역사에서 연방정부의 수립보다는 독립선언일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와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봅니다. 팔복 교수님의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념일에는 크게 실제 국가성립을 기념하는 경우와 국가성립과 별도로 민족주의적 각성이나 국가 독립의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가기념일은 독립선언일과 실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진 날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독립운동의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19년 대한민국 인지정부의 수발 그 역사적 기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교수님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논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념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요한 요인은 국민의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민들의 국민의지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의결을 여쭤봅니다.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아마 발표자 선생님한테 미리 전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드리고 그냥 천천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주고 의견 주신 김도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 사이의 간극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제 논지의 주장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맡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1948년까지 미국이 남한을 통치하고 또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통치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는 제국주의적인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자체는 임시정부를 거부하고 또 여운영 정부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군정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진정한 독립은 1945년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운언기 때문에 한국의 진정한 독립은 한국 사이의 진정한 독립은 한국 사이의 진정한 독립은 지난 6월 15일에 관한 사람입니다. 현재 한 세계의 진정한 독립은 지난 3월 15일에 대한 자체의 진정한 독립은 그런데 이것은 고려하는 우선은 한국 사이의 진정한 독립은 그러면 미국의 영향을 변경은 sud이 1번가 3번을 Tamam으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1919년 3.1절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날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에 관련한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도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7월 2일 그리고 7월 4일을 두 양 날짜를 놓고 어떤 것이 진정한 독립기념일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So the March 1st movement is much more inspirational. Now I should note that the legal foundation of Korea I do believe is also in 1919. But also 1919 is more important because it has more heroes. It is able to inspire people much more than any other dates. 제가 생각하기에는 1919년 3월 1일인 3.1절이 더 다른 날들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체제가 사실 그때 자체에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 혹은 많은 열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웅을 배출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인 4월 11일은 3.1절의 영향으로 이루는 하나의 파생적인 기념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에서 1776년을 현재 연방정부를 설립한 1783년 그리고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건물,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국의 과정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7월 4일이 그러한 국가의 존립의 토대가 되는 날이고 또 그 외의 기타 날짜, 예를 들어서 1783년 9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형식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1783년 자체를 매우 중요한 해라고 미국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독립 자체를 영국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 그런 시스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리고 더욱디가 될 것입니다. 1789은 미국의 정체성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북쪽에는 정체성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1789은 1789은 불가능한 날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된 179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미국의 북쪽 지역은 노예 제도가 행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에 1798년 같은 경우에는 논쟁적인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 similarly, in Korea, if you looked at either 1945 or 1948 as a foundation date You are legitimizing... You are essentially saying that your nation depends on having another country hand it to you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You know, or, you know, the United States, you know, giving you your independence And plus there's also the disagreeable fact that You know, when the Korea was divided as a result of the United States 그래서 한국에서 1945년 혹은 1948년을 진정한 독립의 해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일 1945년 자체를 독립이 이런 진정한 광복을 맞은 해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그 지배구조 하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외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한 국가가 두 국가로 분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외세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And as for the fourth question Is 1919 with the founding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modern Korea and also can history motivate people You know, so that's the fourth question Yes, right Okay, and my answer is that you know, 1919, you know, the March 1st movement is central to the founding of modern Korea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의 설립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ll let the rest of the panel discuss the legal foundations of Korea in 1919 But I think the more important aspect of this is the emotional and patriotic importance of the March 1st movement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3.1절이라는 운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불어넣었고 또 많은 이들의 애국심을 고취해서 그러한 운동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3.1절은 김구와 조만식과 같은 많은 영웅을 낳았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시간과 돈 그리고 본인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살펴볼 때 3.1절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에 1948년에 48년이 낳은 영웅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Because if you look at the March 1st movement, if you watch the movies or if you read books, it stirs emotions in you 3.1절에 관련된 영화나 책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고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역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948년을 한국의 역사적인 토대가 있었던 해라고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1948년이 하나의 애국심을 고치시킬 수 있는 해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런 학생들이 나만의 독립에 토대가 되는 해가 1948년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1948년은 사실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공식적인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919년 3.1절이 한국의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준 국가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귀하게 오신 선생님이라 그냥 시간을 무한대로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팔머 교수님에 대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하나 덧붙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복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식 논리로 보면 1948년에 우리가 완전히 독립된 게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45년 해방이 왜 중요하냐면 제약돼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이 우리 영토에서 자기 땅에서 우리의 정치 사회 조직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매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세가 지배한다는 기준에서만 45년이나 강복을 볼 것이 아니라 해방정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우리들의 국가 건설에 대한 노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고 또 독립정보를 수립하는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아까 한시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강복절에 본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팔목 교수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조금 쫓기는데요 다섯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김용달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시준 선생은 2008년 이명박 시절부터 대한민국 1948년 건국설 그리고 건국절 제정 그리고 건국대통령 이승만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 여러 차례 학술 논문과 칼럼을 통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대한민국 1919년 건국설을 임론해서 주창해온 대표적인 학자죠 지금 옆에 계신 김의건 선생님하고 두 분이 아주 맹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작년에 두 분 다 같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작년에 한시준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또 얘기하고 있고 아예 김의건 선생은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정식정부 시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아예 대한민국의 기원을 임시정부로 두고 있는 그런 책을 내서 아주 감명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시준 선생이 이번 연구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과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찰해서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또 헌법전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재건한 정부이고 또 이승만 스스로가 여기 앞장섰다는 앞장섰기 때문에 대한민국 48년 건국설이라든가 건국대통령 이승만설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하는 논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의 임시정부의 인식의 핵심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한성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표자께서는 한시준 선생님께서는 13도 대표자대회와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와 기반을 위해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인식은 임시정부를 통합하던 시기에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이고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한성정부를 자꾸 내세우려고 했는가 여기에 정략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와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노령정부에서는 정통령이 손병이었었고 자기는 국무총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또 내각책임제하에서의 국무총리였고 또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제하에서 집정관총재였는데 자기가 그냥 대통령으로 번역을 해서 대통령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 면집됐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한성정부 정통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다고 하는 불성립론의 하나가 이승만이 3.1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승만은 재헌헌법 전문재정과정에서 시종일간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승만이 3.1운동을 일제식리지 지배의 철폐를 지향한 민족혁명이자 군주전제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꾼 정치혁명 즉 민주혁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자입니다 따라서 3.1운동 이후 각지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들이 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부로 수립됐고 또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또 민주공화제로서 임시정부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성립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승만 자체에도 논리적 모순이다 자기 3.1운동을 성명이라고 얘기해서 성명이라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성립했는데 뭘 또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느냐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한 선생의 얘기를 듣고 싶고요 제가 제일 못 맞다한 게 이견입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부활해서 자주독립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견해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승만의 진정성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정략적으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팔아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챙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임시정부가 환국했을 때 해방 후 임시정부가 환국했을 때 이승만은 자기가 임시정부 초대 임시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우리가 백번 김구 선생을 중심화한 임시정부의 국가건설로선이 자주독립통일국가노선이잖아요 이 노선을 버리고 자기는 단독정부노선으로 갔고 또 임시정부가 과도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점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은 이건 과도한 평가 아니냐 이거는 이승만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선생님의 변해를 아울러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실수 선생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겨들이 있는데 지금 김용단 선생님 말씀처럼 이승만 박사가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팔아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팔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룬 게 아니냐 상당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실제로 말하고 글 쓰는 것하고 또 나중에 행동하는 것하고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상해에 부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920년 12월 달에 와가지고 부임했지만 국무위원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5월 달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갔는데 하와이로 돌아가서 하와이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상해에 갔다 온 데 대해서 연설회를 하죠 그런데 연설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지금 상해에 가서 대통령을 활동해 보니까 상해에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 안 좋다 이 사람들이 겨울인데도 옷은 못 입고 때가 돼도 제대로 밥을 못 먹고 그런 형편이다 내가 가서 그 경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경비도 절약하고 직원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경비를 절약해 줄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임시정부는 살려야 되지 않냐 임시정부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와이 교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임시정부의 이런 공공한 사정도 생각을 해 공공한 임시정부를 어떻게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강의 드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단체를 만드는 게 동지회죠 그래가지고 이슬만 박사를 동지회 회장으로 하고 그리고 동지회에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교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냈지만 이슬만 박사는 그 하와이 교포들이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내달라고 한 자금을 이런 한 장 임시정부에 벌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원단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시정부를 팔아서 자기가 그런 걸 채운 것이죠 제헌국회 때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속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속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슬만 박사가 지원국회에서 해나갔던 절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역사의식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역사의식을 못 갖었던 것 같아요 이슬만 박사만 그런 역사의식을 가졌고 한성정부에 그런 정통을 두지 않냐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올바른 얘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통이 한성정부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연해주 상해 국내 세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 세정부가 통합을 추진하잖아요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도산은 안창호 선생인데 그 통합운동에 한성정부를 수립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상해 연해주 두 세력이 통합운동을 추진하는데 연해주 세력을 설득했던 논리가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수립된 것 아니냐 우리 대한국민의회나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외에서 수립된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민적 기반 위에 수립된 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정통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둔다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 그럼 정통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각원은 어떻게 할 거냐 연해주 상해 국내 세정부에 각각 대통령이 있고 집중한 흉자가 있는데 각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원은 한성정부에서 선출된 각원을 그대로 한다 다만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만 명칭을 대통령으로 바꾼다 그래서 9월 11일 새 정부가 통합했던 정부의 각원은 한성정부의 각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9월 11일 통합된 정부에서 노동국 총판이 되잖아요 그걸 어떤 분들은 도산 선생님이 이걸 주도해놓고 자기가 국무총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노동국 총판으로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노동국 총판으로 갔던 건 그분이 한성정부에서 노동국 총판이에요 이제 바로 그런 것으로 보면 임시정부의 정통은 한성정부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박사가 임시정부의 정통은 한성정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이용해내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슬람 박사가 자주 독립정부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만일에 48년 재현국회에서 그냥 자기들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미국이 세워주는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인데 1919년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건 예세에 의해서 수립된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그렇게 수립한 그런 정부죠 그러니까 이슬람 박사는 만일에 그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미국이 세워준 게 되니까 우리가 1919년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인정을 해야 세우는 정부가 자주 독립정부가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재건하자 바로 그것은 이슬람만의 그런 자주 독립정부에 대한 그런 의지지요 예세에 의한 정부 수립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정부를 스스로 우리가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사의식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임시정부를 팔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의식 자체 방향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문은 이승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쓰시고 또 토론과 대답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도 취사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사람이 밉다고 해서 막 김용단 선생님처럼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헌법에 남겨놓고 또 행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국절을 주장하는 사람과 이승만의 양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도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최소 양심이 역사적으로 그걸 정립하는데 긍정적으로 기회했다 봐야 되고 독립운동의 경험이 없는 친일파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현재적 욕구에 의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 출발을 나라가 망하니까 시작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도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연구소에 김도영 수석이 제안한 걸 제가 약간 가공한 건데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올 때 어느 나라건 다 혁명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명의 과정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족혁명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민족혁명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준이 평민이 독립운동 평민의 어떤 신분평등 과정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독립운동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큼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분들 중에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두리뭉칠하게 한번 생각했더니 한 5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설이라도 우리가 좀 세워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90%가 평민입니다 그럼 평민들이 어떤 과정을... 나라가 망했는데 평민들이 왜 독립운동에 나서는가 그거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는 독립운동을 19세기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민족혁명의 커다란 틀에서 우리가 좀 독립운동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중국에도 국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대혁명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해요 독립운동 속에 혁명들이 많습니다 3.1혁명 이렇게 외국에서 혁명이라는 건 단시일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큰 틀에서 독립운동이 평화, 민족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민족혁명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독립운동은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임시정부의 수립 또 48년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부분이라 조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함께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법학적인 관점에서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건국절 논쟁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48년 건국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48년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좋은 일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48년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자는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기념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신생국 맞다 존재하지 않던 국가가 태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 48년 건국서를 비판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볼 때도 저는 좀 논리적으로 분명치가 않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1919년에 그러면 건국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국가는 없었다는 얘기냐 그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1919년에 우리가 건국을 했다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한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저는 우리 김창록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많은 문원들을 총정리를 해가지고서는 물론 이 논문 자체는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논문에다 그것을 전부 막라해가지고서는 아주 하나의 교본이 될 만한 그런 글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논의가 다시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모두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언제 수립되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단절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한가 자기인식 그리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결을 나누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자기인식의 입장에서 봐야 할 분들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이름을 걸면서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외부자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은 신생국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외부자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김장노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만 사죄를 하라고 그렇게 일본한테 사죄를 하라고 아우성을 치느냐 사죄한 나라가 있느냐 이태리가 리비아를 상대로 해서 사죄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다 그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사죄하라고 멱살을 잡는 것이냐 저는 그게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179페이지 김장노 교수님 논문의 179페이지를 보면 거기 우리가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 몇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헤이그 제2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제3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이곳이 1899년 우리가 만국평화회의를 이야기할 때는 1907년 헤이그 밀사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899년에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그때 26개국이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그 회의 자체에는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1903년에 이 조약을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6개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중에 2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이그 평화체제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체제에 참여한 국가가 아시아에서 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태국, 페르시아, 대한제국입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유는 대한제국은 이미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베스트팔렌 국제 질서 속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권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침탈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다른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굴제국이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해체되었죠 그 무굴제국하고 그 후 지금의 인도하고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격렬하게 투쟁을 했고 영국의 통치가 악랄했고 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굴제국과 인도 사이에서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대한제국과 지금의 우리나라와 사이에서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문제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발틱삼국하고 비교를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태진 선생께서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식민지 지배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일본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무라야마다마나 고노다마에서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고 이태진 선생께서는 이 식민지 지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시는데 그 많은 베스트 발렌 국제 질서 속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냥 어떤 국가들로부터 서구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들로서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하고 우리 대한제국이 아무런 차별성이 거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이것은 무렵 강점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민지 지배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발틱 3국 에스토니아가 소련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걸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창롱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명기 우리 1910년에 병합주약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김명기 교수께서 해석 선언이나 해석 유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이것의 형식이 무엇일까? 국회가 결의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슨 우리 법원이 권고적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어떤 형식을 거쳐서 이걸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건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목에 메모라고 붙였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덩치가 큰 주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큰 주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국 마지막에 메모라고 하는 제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힘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철용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셨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법학자들의 글 그 속에서 제가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글에서 밖으로부터의 규정이라고 쓴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국제법 학자들의 글에서는 주로 실전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그 이론에 따르면 신생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이 전개되어 있는 그런 주장이 다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법을 이 주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썼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철용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왜 대한민국만 사죄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경험이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서 그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해라, 반상해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실정국제법 위로에 따라서 분석해놓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딱 부러지게 대한민국의 사례에 만든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 자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사례가 리딩 케이스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관련해서 이태진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경우는 식민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이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또 심화시켜가기 위해서는 다른 식민지와 한반도는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를 확인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명기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국적보학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정부가 안배정부와 체결한 일본 미안부에 관한 이른바 합의, 구두 합의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무효화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압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라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외교 장관들이 그냥 기자회견한 것, 그게 합의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 정부도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무효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라는 것 자체가 고민거리로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주 결차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국제법에서 절차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제가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예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학술의 토론사회를 맡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토론 시간 1시간 줘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학우도 남았습니다 시간이요 선생님들 토론 보시면서 더 발표하실 때보다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 드린 대로 혹시 선생님들께서 네, 많이는 못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이철호 교수께 하고 김창욱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권국절 논란은 권국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과 정부에 있어서 이 권국절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법률적인 하나의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48년을 권국절으로 하면 일제강정기와 미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일본의 독도 논란 일제강정기 때 자기네들이 점령한 걸 인정해줘야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이 거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권국절 논란을 한 것은 일제강정기에 매국 비워간 사람 미군정에 매국 비워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1948년 권국으로서 신분세탁이고 앞으로 권국절로 법적으로 되면 권국유공자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혹시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굳이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오르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 선생님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철호 교수님 저는 민주정부 수립일 정도로 1948년 8월 15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구성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의의를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소위 반동 논리에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도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일본은 과연 우리 한국민한테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사죄를 하였는가 그걸 안 했으니까 사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독일이나 과거 전범 국가들은 사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은 유독 우리 한국과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런 걸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사죄를 한국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반만 그걸로써 이철호 교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진정한 사죄를 해서 우리가 사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철호 교수님은 사죄하지 말지 않는 말 그 일제에 굳이 말씀드리면 식민통치가 너무 가혹해서 그게 한국인들에 대한 그걸로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통일영원 시민회의 대표의 기자입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제목으로 오는 게 법률적, 정치적 이해라는데 굉장히 신선해서 저 분야가 내가 그냥 생각 못하고 공부 못한 분야라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국에 대한 1919년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이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인정을 해 주는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져야만 우리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 주변국, 우리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주변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논평이 있는 그런 것들이 통계가 나왔거나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면 좀 아르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건 아까 김의권 선생님 발표문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자꾸 국제, 국제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제국주의 국가에서 친민지, 민족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지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 같은 데 가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들이 중국의 문화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주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2, 3년 전에 중국의 국가급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죠 제가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쫓기긴 합니다만 작년이 아일랜드의 부활절 봉기 독립운동 100주년이어서 아일랜드에서 아주 몇조 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0, 70년대에 아침마다 뉴스에 베트남전쟁 소식과 IRA의 투쟁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학교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영국 여왕이 한지 3년 됐나요? 더블린을 방문해서 참배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대모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 식민지 가운데 바로 옆 나라에 침략을 받은 나라 한국과 아일랜드는 아주 공통점을 갖고 있고 두 나라는 모두 다 철저한 저항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김창락 교수님 발표 속에서도 나왔던 조약 조문의 해석 문제가 결국은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침략이나 지금 독도 문제처럼 계속 되풀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제국주의 시대 때 영토침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운동형이나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 주변 국가에서 침략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라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사를 그날에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했던 제국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납니다 이제 못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녁 때 혹시 뵙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8년에 대한민국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간의 잉태 탄생 과정으로 비유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세팅화시켜서 머릿속에 다 입력했나 봐요 아무 때나 똑같이 들 얘기를 해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람의 탄생 과정으로 보면 뱃속에서 잉태한 것이다 48년에 탄생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뱃속에 잉태한 것을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아주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뱃속에 잉태했는데 어떻게 이름도 정해지고 그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념도 만들어지고 이거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1999년에 학계 1부에서 임시정부 한 게 뭐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8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럼 임시정부가 뭐 했는지 논문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80개 주제의 원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임시정부 활동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사람의 잉태 탄생 과정으로 설명하면 난 그런 건 말 같지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19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다 봤죠 그러나 약간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 가치는 가지고 있다가 48년에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활동하는 게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 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건국절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지면 한번 기억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 학술 행사는 저희는 그냥 호명돼서 와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종찬 회장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인사 말씀도 못하시고 그래서 이종찬 선생님 모시고서 폐해사에 가늠하는 말씀 듣고 학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자리를 뜨지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학술 회의가 그동안에 이런 임시정부의 역사라든 것은 역사만 또는 국제정치 또 이렇게 법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했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년 전서부터 사실 100주년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3.1 독립선언 대단히 중요한 거고 임시정부 중요한 거고 그래서 2년 전서부터 이게 무슨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중요성 이것을 인식해서 정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2019년이면 100주년인데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시작을 하면 그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걸 시작을 하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 10억을 사실은 정부에다가 국회에다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10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2016년 예산이 되겠죠 작년 예산이 됩니다 작년에서 딱 2천만 원 쓰고 9억 8천만 원을 반납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까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뛰어다니면서 10억을 또 넣었습니다 설계 예산으로 또 넣었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4월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설계를 한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백주년 사업이 관심 없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진짜 그러냐 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임시정부 기념사업에서 할 사업에는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반응이 뭐냐 그것 건국절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건국절 반대 논리와 건국절 찬성 논리를 어떤 쪽에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예산 못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디 편을 갈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친일파하고 애국제하고 편을 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쪽하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자는 거고 어떻게 편을 갈릅니까 이게 대한민국 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보은처에서 나라 사랑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관요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 있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총독부를 찾아갔지 임시정부를 찾아갔냐 그 당시 임시정부가 우리 위해서 뭘 했느냐 이게 교관에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총화를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통합을 해보자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진다고 할 때요 여기에 독립운동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정부를 곧 임시정부를 이코르 김구로 보지 맞아 백범은 임시정부의 일부지 백범의 임시정부의 전부 아니다 자꾸 백범으로 봐봐 백범이라면 백범 이코르 김시정부라면 백범 기념관이 있는데 임시정부 기념관은 왜 짓습니까 임시정부는 아까 한시중 교수가 이야기한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많은 비난도 있지만 공도 있습니다 아까 그게 공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만도 들어오고 안창호도 들어오고 김구도 들어오고 여은영도 들어오고 이시영도 들어오고 김규식도 들어오고 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런 총체적인 총화적인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선여러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죠 이번에 스토리 펀딩을 했습니다 스토리 펀딩을 했는데 당초에 신문회가 저에게 가져왔는데 스토리 펀딩하는 목표액을 1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응이 있겠냐 5천만 원은 목표를 낮추자 그러니까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1억 3천 8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자리를 뜨지 않는 이 국민적 의지가 반드시 임시정부 기념관 그리고 3.1 독립선언의 뭐냐면 만들고 내려야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안 뜨신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학술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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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